안녕하세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불량도 할 수 없다 향단에는 춘향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죠 춘향이 향단이다 불량도 하면 안 돼 6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부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경락인은 그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야지 되죠 우리 부합물 정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같이 경매된다 그래서 경매되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경락인한테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 지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야지 되죠 물상대위는 그 물건이 그 부동산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다른 게 생겼을 때 여기에 물상대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물상대위할 것이 아니다 협의 지득은 뭐와 같다고요? 매매와 같다고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12번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제3자가 소유하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죠 지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설정자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 제3자가 지으면 안 돼 제3자가 소유해도 안 돼 됐죠 한 가지 예배적으로 용의권자가 축조를 했는데 설정자가 소유하게 되면 인정해져 그거 말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4번 저지역은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지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뭐가 없다구요? 반환청구권이 없다 반환뿐만 아니라 반환은 제외하고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6번 근대당권에서 피당부 채무 확정 전 그러면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죠 그래서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X를 Y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구요 그 다음에 19번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임으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19번의 X 20번 가시면 10만원에 팔리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원이면 사겠다고 하였는데 2만원만 깎아줘 그런거죠 E에 대해 됐어 A가 응하지 않자 B가 처음대로 10만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매매계약이 된거에요 안된거에요 안됐다 그때 A가 하는 말이 뭐라구요? 시간 지났어 시간 지났다구요 그랬죠 그래서 얼마 부른다고 이제? 12만원 부른다고 자 2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청약 도달이죠 교차되려면 도달해야 되죠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이 아니고 도달한 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24번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륭일 때 원시석 불륭은 뭐에요? 원무과가 되죠 원시석 불륭은 뭐라구요? 원무과 다른게 나오면 안돼 후발적 불륭일 때 인정되는거죠 후발적 불륭인데 채무대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죠? 채무대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향으로서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6번 갑과 을이 갑소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을은 명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병권을 행사여야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병권이 있기만 하면 존재효라고 했죠 행사하지 않아도 존재하기만 하면 이행지체 간대에 상계할 수 없어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26번 x다 이제 8주차 강의네요 8주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계약법이 지난주 3교시부터 이번주까지 계약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총 6시간인데 6시간에 10문제가 나온다 10문제 그래서 점수를 급격히 올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약법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 계약법부터 근데 그걸 꼭 사람들이 아우 너무 피곤하네 3월달부터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2월달은 좀 쉬고 3월부터 할 계획을 공부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당장 하시라고 당장 right now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절대 붙는다 자 오늘 진도 제3자리 비환 계약 가실건데요 교재 413페이지 제3자리 비환 계약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제3자리 비환 계약 많이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보험의 사랑 보험계약을 맺어요 근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면 그 보험금을 우리 애가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보험 수익자가 우리 애가 되는 거죠 봐보세요 계약을 한 당사자는 나하고 보험의 사자 그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한다 그런데 당사자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3자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라고 부른다 우리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골 계신 부모님께 좀 옛날 광고예요 시골 계신 부모님께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하고 보일러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보일러를 받는 사람은 시골 계신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 받겠다고 하시면 드려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제3자가 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참고로 잠깐 생각해 보실 거 우리 예를 들면 명절 때 어디서 선물 보내주죠 그냥 그건 배달만 그렇게 한 거예요 배달만 다른 데다 한 거지 그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 권리 자체가 제3자한테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보면 근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봐보시면 갑이 의라고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돈은 병한테 좀 줘 라고 이렇게 이런 계약을 요구했죠 갑을 요약자 그리고 의를 나 그렇게 할게 낙약자 그 다음에 병이 제3자인데 이익을 받죠 수익자라고 이렇게 부른다 근데 반드시 매도인이 요약자 매수인 낙약자 이런 게 아니다 아까 우리 보일러 사는 경우는 봐보세요 보일러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일러 사는 사람이 요약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요약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원래는 요렇게 X를 주고 뭐 예를 들면 대금 10억 이렇게 줄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돈 좀 일로 좀 줘라 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어 이런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라고 부른다구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매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권리가 생기죠 이런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이 매매 계약이 있어서 기본관계 이렇게 불러요 기본관계 근데 옛날에 보상관계라고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보상관계라는 용어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낙의학자 입장에서 봐보면 병한테 주기만 하지 병한테 반대급으로 받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X로 보상받는 거죠 보상관계라고 이렇게 부른다 됐죠 용어가 그렇게 해서 나왔구요 요즘은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학자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판례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관계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해보자구요 그러면 제3자한테 권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구요 안 생기는 게 맞겠죠 기본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제3자한테 야 못줘 계약이 무효해서 못줘 라고 할 수 있다고 기본관계는 영향을 미쳐 그런데 이렇게 하게 이런 계약을 맺게 된 것이 봐보세요 내가 받을 돈을 괜히 병한테 주겠어요 뭔가 줄 일이 있으니까 주겠죠 그런 것을 원인관계 내지는 대가관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 학자들은 대가관계가 딱 말이 다가오지는 않아요 원인관계라고 많이 쓰자고 하는데 대가관계라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써온 표현이다 예를 들면 병이 그 집 아들이야 그래서 그냥 돈 이렇게 바로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값이 여기 돈을 10억 갚을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팔 테니까 10억 일로 바로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갚을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대가관계가 만약에 어떤 흠결이 있어 하자가 있어 그랬을 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이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이걸 우리 의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리 입장에서 의리는 그냥 단지 내가 X 사고 대금 10억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값이 뭔가 병한테 줄 일이 있어서 줄 일이 있어서 야 돈 좀 이렇게 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뭔가 문제가 있대 줄 일이 아니래 그렇다고 우리한테 권리가 안 생기면 내가 X를 샀는데 못 사면 되겠냐고요 그 영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들 둘 얘기를 나한테만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관계는 영향을 미치는데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그렇게 단골로 나와요 옛날에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메우면서 그림이 항상 가불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관계는 영향을 미치고 대가관계는 영향을 안 미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따로 바꿨다 기본관계는 영향을 미쳐 대가관계는 영향을 안 미쳐 기본관계는 동그라미고 대가관계는 X야 그래서 기똥그라미 대 X다 언제 동그라미를 다 하겠냐 기똥 대스다 아셨죠 기똥 대스 작년 문제도 작년 문제도 이렇게 해서 바로 정답이 나왔다 아셨죠 네 봐보시면 그래서 기본관계에 흠이 있어 그거는 영향을 미쳐 수익자에게 야 못 줘 라고 할 수 있대 됐죠 그런데 대가관계는 영향을 안 미쳐 그거 가지고 병한테 말하면 안 돼 이행 거절하면 안 된다고 어 요거 보시는데 이제 병이 달라고 10억을 막 청구를 해요 달라고 그랬더니 갑이 야 내가 줄일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없다네 대가관계 이게 없다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말을 했어 야 주지마 그렇게 말을 했대 그래도 병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줘야 된다고 주고 자기는 받으면 돼 게임 끝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야 니들 그 대가관계 없다며 을이 병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고 또 한편 을이 병한테 주고 갑한테 달라고 하면 갑이 이행 거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건 둘이 계산해 둘이 부당이득반환으로 둘이 계산할 일이지 그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게 뭐라고요 기똥 대X가 아니야 기똥그라미 대X가 아니고 기똥 대쓰라고요 앞으로 X는 다 쓰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갑과 을 간의 이 매매 계약으로 되면서 돈은 병한테 줘라 하는 그런 약정을 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미 성립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돈을 10억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의리 병한테 받을 10억을 면제하는 것도 결국 주는 거잖아요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첩적 채민수 병존적 채민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시험 정답으로 막 될 것 같으면 제가 가르칠 건데 지문에 나올지라도 정답은 안 돼 그러므로 패스했다가 나중에 알자고요 자 제3자의 집이 가 나와 있는데 제3자의 집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그리고 병이 제3자 근데 엑스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돈은 병한테 좀 줘라 라고 했다고 해서 제3자한테 바로 그 권리가 생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3자한테 권리가 바로 생기면 되겠느냐 평안감사도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겠다고 무조건 다 받아 그럴 건 아니죠 잘못 먹으면 또 체해요 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받을게요 받을게요 이익을 받을게요 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느냐 출일 사람한테 해야지 되죠 낙약자 채무자에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낙약자 괄호쳐서 채무자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이제 제목을 잘 한번 봐보세요 제목을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주인공은 누구야 제3자인 거잖아요 제3자를 중심으로 해서 봐보면 10억을 줄 사람이 누구예요 낙약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3자 수익자라고 하지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채권자는 이 사람이다 요약자가 채권자가 된다 제3자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채권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익에 섭취를 했어 그랬을 때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계약이 승립하는 건 아니야 다시 계약의 승려권은 갑과 을 간에 기본관계가 유효하면서 돈은 병한테 줘라 라는 구리 약정을 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권리는 힘 권위 힘이야 힘 리는 이익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힘이 생겼는데 그걸 나중에 갑 을이 변경 또는 소멸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권리가 생긴 후에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은 안 된다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적으로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미리 유보를 해놨어 그럴 때는 될 수 있다 제3자가 동의를 해주네 상관없는 거죠 유보란 말이 뭐예요 유보 보류 그럴 수 있어 나중에 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어 라고 미리 약정을 해둔 거죠 골딩 골딩 해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 을 병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병이 제3자인 거잖아요 제3자 제3자는 그야말로 제3자인 거예요 제3자다 그래서 그래서 수익자 이 사람은 제3자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가 누구예요 당사자는 갑 을 요약자 낙약자를 계약 당사자라고 하고 제3자는 그냥 제3자다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하죠 그런데 제3자는 맞는데 우리가 앞에서 비통착사강에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그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병 제3자가 보호가 안 됐죠 그런데 선의 제3자가 되면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호를 해주자 네 그런데 이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선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 건 아니래 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 다음번에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아니래 라고 정도만 해둡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만이 갖는 권리 계약 해제권과 취소권 원상벽총권 이런 것들은 병이 가질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병 입장에서는 일단 권리가 생겼는데 안 주면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낙약자가 또 안 줘 그러면 손해비상 청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권리가 있는데 권리는 이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이 되면 여기 창고라고 보세요 여기에 이만큼 쌓일 거예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되면 이만큼 비울 거 아니에요 그게 손해인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장고가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들어오면 그 장고만큼 안 들어온 만큼 비울 거 아니냐고 그게 손해라고 손해비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요약자에 대한 효력이 남아있는데 요약자 이 사람도 야 빨리 병한테 줘라 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돈을 안 주면 채무불량이 돼서 야 계약해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계약해대를 할 때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해대권이 권리잖아요 제3자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의 동의 없이 아 해대권이 요약자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해대 할 수 있다 그래서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불행이 있다 그랬을 때 요약자가 계약해제하고 원상회복청구 할 수 있어 정리하자면 수익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익자가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 할 수는 없다고 앞에 정리한 거잖아요 시험문제 맨날 나온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이걸 사례 문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6시간 동안 10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문제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낙약자에 대한 효력이 나와 있는데 낙약자는 다시 보겠습니다 갑 을 병 이렇게 돼있는데 낙약자가 이 기본관계에 기한 한 변 기똥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만약에 병이 10억 달라고 막 청구를 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넘겨주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야 갑이 안 주니까 나도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고 이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을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우리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기벤테이크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위 항변권을 병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원래 여기서 생기는 건데 기똥이죠 이것도 다시 기똥시행위 항변권이야 뭐라고요 이게 동자로 읽어져요 동자로 읽어져요 기똥이다 네 시험자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관계 청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갑이 안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랬을 때 낙약자가 계약 해제하고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계약관계 청산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갑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의리 병한테 돈을 10억 준 거예요 이미 줬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져 그러면 의리 계약 해제하고 준 10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0억을 병한테 달라고 할 게 아니라고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낙약자의 원상회복 청구나 부당이득반한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요약자를 상대로 해야 돼 제3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됐죠 아 둘이 자기들끼리 알았어야 된다 자 여기를 교재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539조 1항과 2항 종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과 2항 시작 1항에서 제3자가 권리가 제3자가 권리가 생기면 두 번째 줄 제3자 동그라미 이행천구 동그라미 제3자도 야 주세요 라고 이행천구 할 수 있죠 그런데 2항에서 제3자의 권리 권리 동그라미 마지막에 생긴다 동그라미 권리가 생겨 어떻게 생길까 바로 열고 제3자가 채무자 괄호 닫고 제3자가 채무자한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 밑에 낙약자라고 씁니다 제3자가 수익자죠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이런 뜻이죠 괄호 열고 이익을 받을 이사를 표시 괄호 닫고 이익을 받을 이사를 표시한 때 그걸 말을 바꾸면 수익의 의사피시가 되는 거죠 수익의 의사피시를 하면 수익의 의사피시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제3자가 채무자 채무자가 낙약자다 낙약자한테 하면 그렇게 수익의 의사피시를 수익의 의사피시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권리가 생긴다고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바로 2번에 415페이지 법률관계의 주요장점에서 1번 제3자의 수익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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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네 1번에 성립요건 세무 권리발생요건 동그라미 제가 이런거 되게 싫어하는데 수익표시 이런 말은 안 써요 수익의 의사피시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피시 하면 권리가 생길건데 아무것도 받겠다 안 받겠다 말을 안해요 그러면 취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기서 두 번째 줄 최고 동그라미 최고를 했는데 그 밑에 확답 세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물어봤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죠 거절 동그라미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거기서 모르는 말이 하나 나오죠 향수? 그 향수가 향수 아니다 이 향수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익을 받아 누리는 거 숫자가 받을 숫자 향자가 누릴 향자야 뭔가 향유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익을 향유한다 뭐 그런 건데 참고로 이건 법률용어가 아니다 법률용어가 아니고 아니 이 법을 만들 때가 50년대라니까 50년대니까 완전 할아버지들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지 성질 내지 마시고요 이거 몰라도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8년 1번 보시면 그래서 권리가 생긴 뒤에 두 번째 줄 변경 소멸 세모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2번에 합의해제 세모 합의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의해제해가지고 권리를 없애버려 이런 거 안된대 그런데 디귿번 취소 동그라미 하자가 있어서 취소하는 건 별개 문제죠 그 다음에 416표지로 넘어가셔서 박스에 보시면 박스에 기본관계 동그라미 영향을 미친다 오른쪽에 영향 동그라미 이게 기똥이죠 그런데 그 밑에 대가관계 세모 영향 세모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데스다 왼쪽에다가 써둡니다 기똥그라미 대엑스 기똥데스다 그래서 니은번 세 번째 줄 동시이행 항병권 동그라미 동시이행의 항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시고 오른쪽에 가시면 8예 1번에 대가관계 세모 영향 세모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두 번째 줄 거부 세모 수익자의 급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3번에 대항 세모 대항하지 못해 4번에 거부 세모 거부가 두 개 나왔는데 밑에 거부는 이제 낙약자가 청구를 할 때 요약자가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낙약자가 채무불리행 동그라미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8예 1번 맨 끝에 해제권과 동그라미 원상회복청권 동그라미 해제와 원상회복청구권은 그 위에 수익자 세복 2번에 요약자 동그라미 요약자가 하는 것이다 해제와 원상회복청구를 누가 한다고요? 요약자가 수익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2번하고 연결시켜서 봤습니다 요약자가 해제할 때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밑줄 동의 필요 없어 해제 동그라미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수익자 동그라미 손해배상청구 동그라미 안주면 수익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8예 1번에 계약의 청산 문제 동그라미 계약의 청산은 요약자와 낙약자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당사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사자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낙약자 동그라미 수익자 세모 원상회복청구 동그라미 부당이득반한 청구 동그라미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한 청구를 수익자한테 할 게 아니라고 네 이렇게 해두십니다 자 오른쪽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가시는데 일단 제일 위에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419페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약이 유효여야 돼 유효인 계약을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면 앞으로 끝내는 거야 장례효가 생겨 계약의 해제와 해지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보죠 값과 의리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깨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갑이 또는 의리 계약을 깨고 싶어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내가 지금 도장을 잘못 찍었어 아이쿠 지금 사면 안 되는데 조금 이따 사야 되는데 잘못 찍었어 오 집에 가서 혼났네 집에서 혼나서 나 그냥 물을 납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계약은 지켜줘야 돼 계약은 지켜줘야 한다는 법에 격언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깨려면 깨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 깰 권리가 있어야지 그 깰 권리가 해제권인 거죠 근데 해제권이 생겼다고 해제가 된 건 아니죠 해제권 행사가 됐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해제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 단계를 거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약정 해제권은 뭐냐 그러면 계약으로 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약정이 계약이잖아요 예를 들면 을이 땅을 사는데 그 땅에다가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공장 건축가가 나오지 않으면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안 살려고 했더니 갑이 그러면 만약에 공장 건축가가 안 나오면 계약 해제할 수 있게 해줄게 네가 계약 해제해도 돼 라고 했대요 그런 약정을 미리 해놨어 근데 건축가가 안 나왔죠 그러면 그 약정 때문에 약정으로 해제권이 생긴다고 이게 약정 해제권이다 참고로 우리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죠 이 계약금이 약정 해제권을 유보해 놓은 것이다 또 이런 의미로 봅니다 뒤에서 보실 거예요 법정 해제권은 법률 규정으로 해제권이 생기는 것으로 정해 놓은 거죠 법정 해제권이다 근데 법정 해제권으로 정해 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채무불량이에요 원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채무는 이행해야지 되자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대의 규책사유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른다 채무자의 규책사유 채무대의 규책사유 그랬는데 귀책이 뭐예요 귀책 채무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채무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를 말한다 채무대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 있어도 해제권 행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가 된다라고 했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질이 뭘까요 그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이 맞아요 어디서 들어봤더라 동철이가 동철이 친구죠 동철이가 상처에 취해 채무면제하고 포기했다고 됐죠 네 그렇게 자 몸 좀 풀고 가자 너무 경직되어 있네 참 진짜 8주차 되니까 너무 좋죠 아 지금 막 8주차 되니까 지금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이네 고지가 근데 다 한 건 아니라는 거 다 한 건 아니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근데 자 참 그거 3,4월 강의는 오전 강의는 제가 기본서 플러스 강의 노트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강의 오후 강의는 책에도 를 가지고 하되 핵심 정리 강의 노트 뒤에 핵심 정리가 붙어 있어요 핵심 정리를 정리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내가 기본서를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넘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본서와 강의 노트 강의 노트가 책에도는 핵심을 딱 바로 들어간 거고 강의 노트가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렸던 그림들이 다 강의 노트에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 강의를 듣고 민법 개론 민법 개론 정도는 저녁 강의를 가지고 한 번 딱 정리를 하면 아 민법이 진짜 쉽네 이런 느낌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좀 빡세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붙는 건 똑같긴 하다 절대 붙으니까 네 하여간 이렇게 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해제를 하게 되면 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끝내는 거다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새가 두 번 이상 밀려요 그러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장례효가 된다 매매 계약 같은 것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란 표현을 쓰는데 뭐 이건 이름은 몰라서 상관없어요 임대차 봐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빌려서 쓰잖아요 계속적으로 계속적 계약 그런데 이제 계속적 계약은 뭐냐면 중간에 잘하면 계속 여기까지 갈 건데 중간에 잘못해 그러면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새가 두 번 밀려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해지가 된다 그런데 지자가 여기서 그칠 지자거든요 여기서 그치고 앞으로 나가 이런 뜻이다 매매 계약은 뭐예요 매매 계약은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유효예요 유효인데 여기서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리죠 해지는 앞으로 끝내는 거다 여기 놔두고 앞으로 끝내는 거 이렇게 용어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의 대권 발생 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법정의 대권은 채무 불행이 있을 때 생기는 건데 맨 먼저 이행지체야 그런데 이행지체가 뭐냐 그러면 이행이 딜레이 되는 거죠 이행이 딜레이가 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전제가 이행이 가능한데 가능한데 날짜를 지키지 않는 거 이행계 이행하지 않는 거 한마디로 딜레이 되는 것 이게 이행지체가 된다 그런데 이게 이행이 가능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한번 기회를 줘요 빨리 주세요 라고 독촉을 한번 하죠 그럼에도 안 줘 그러면 해대권이 생긴다 라고 한다 독촉하는 게 뭐예요? 최고죠 최고를 했는데 안 줘 그러면 해대권이 생긴다 하는 것이다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준다고 달라고 하는 게 뭐라고 독촉이 뭐라고 최고라고 최고가 성질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의 통지라고 했었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필요한데 근데 어떤 경우는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필요 없느냐 그러면 미리 안 주겠다고 이행 거절을 해버렸어 안 주겠다는 사람한테 독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이행 거절이 적법하게 철회가 됐어 그럼 이행 거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한편 정기행위가 있어요 정기행위에서도 최고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정기행위가 뭘까요? 정기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정기행위는 이런 예들을 한번 봐보자고요 부패 예복 화환 이건 언제 쓰여요? 보통 뭐 잔치 있을 때 그럴 때 쓰이죠 근데 부패 만약에 이번에 뭐 아버님이 팔순 잔치세요 그래서 부패를 불렀어 근데 팔순 잔치 끝난 뒤에 오면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팔순 잔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때 모였으면 점심때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최고는 뭐 하는 거예요 최고는 빨리 갖고 오세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아니 이미 지금 저 손님들 짜장면 시켜 먹고 다 떠났는데 안 와서 짜장면 시켜 먹고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갖고 오세요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근데 거기서 끝내야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런 게 정기행위라고 부패 예복도 봐보세요 예복도 예식 때 있어야지 그 예복이 쓸 때가 있잖아요 예식 다 끝났는데 갖고 오면 뭐 하냐고 이 책은 갖고 오라는 거다 그런데 이 정기행위의 경우에 바로 헤드가 됐다 이건 아니고 일단 해제권이 생기고 헤드가 되려면 해제의 삽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점심때 안 와서 쓸데없어 그러면 이제 갖고 오지 마세요 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그 팔순단체가 1부는 가족 모임 점심때 2부는 좀 더 넓게 친척 모임으로 이렇게 했대 근데 점심때 못 왔어 근데 저녁에 2부 모임 때 와도 되겠잖아요 2부 때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안 지켰다고 해서 당연히 해제됐다 이게 아니고 해제의 삽시가 있어야 해제가 되는 거라고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 2행 거덜 치고가 필요 없어 정기행에서 필요 없어 2행 불능은 이제 바로 예습을 건데 2행 불능은 2행이 불가능하잖아요 2행이 불가능해서 해제권 생길 건데 치고원들 갖고 올 수가 있냐고요 갖고 올 수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약정 해제권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이미 화가 안 나와서 해제권이 생겼어 그러면 끝이지 치고할 게 뭐가 있냐고요 치고할 일이 없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요거 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치고가 필요한 데는 어디 있다? 2행 지체에서만 그렇다 2행 지체에서 치고가 필요한 거야 됐죠? 2행 지체에서 치고가 필요하다고 다시 2행 지체에서 치고가 필요하다고 최고로 들려요? 최고로 들려요 지금 연결시키라고 2행 지체에서 치고가 필요하다고 최고야? 최고야? 아이가 최고라고 아셨죠? 네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행 불능 한번 봐보자 2행 불능 2행 불능은 이게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일 때예요 그리고 채문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 원시적 불능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무과 이렇게 같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책을 산 과실책이 문제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구별이 돼야 돼 후발적 불능해야 돼 근데 한 가지 더 가압류는 2행 불능이 아니래 왜 가압류를 2행 불능이 아니라고 할까? 이거 외울 일이 아니에요 가압류를 2행 불능이 아니라고 할까? 근데 2행 불능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근데 가압류가 되면 부동산 매매로 내가 샀는데 매도인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 가압류가 돼 있대 그러면 이게 2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대부분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하던가요? 거래를 해봤어야지 알지 가압류가 되면 사실 등기가 넘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 되긴 한데 2행 불능 개념 자체가 이게 종국적 불능해야 돼 확정적 불능만 불능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확실히 불능해야 돼 만약에 봐보세요 이 X 주택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체결한 뒤에 이게 불이 나서 타버렸대 확실히 불능 맞죠? 그치고 지불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명확하지 근데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에 절대 이행이 불가능해 이건 아니에요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능이 되려면 확실히 불능해야 된다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가능성이 1도 없어야 돼 가능성이 1도 없어야 불능이라고 근데 가능성이 얘는 조금은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한 가지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가등기, 가압류 이런 거 나올 때 그 가짜는 거짓 가짜야 아직은 거짓말 압류야 확실히 압류된 것도 아니고 가압류한 거라고 거짓 가짜다 가등기도 거짓말 등기 아직은 그래서 불능 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채밀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채밀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가 뭐가 있었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잖아요 그게 위험부담이라고 수용이 됐어 수용이 되면 줄 수 없잖아요 기벤테이크 계약에서 근데 수용을 내가 내 책임으로 수용당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밀의 규칙 사유가 없죠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라고 그래서 수용이 이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 이 수용 이건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근데 협의치등은 내가 지금 협의에 응한 거잖아요 규칙 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채무불향으로서 이행불능 문제가 된다 규칙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행불능에서는 최고가 필요 없어 이행 제공도 필요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사실 시험 문제가 이게 많이 나오는데 다시 최고가 필요 없는 이유 앞서서 얘기했어요 최고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행 지시에서 하는 거라고 줄 수 있는데 안 줄 때 그럴 때 한번 독촉을 해보고 그러고도 안 주면 해제할 수 있다고 근데 이행불능에서는 최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최고한들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이행 제공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왔을까요? 이거 봐보세요 이행 지시가 되려면 우리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가 동시행 관계자 근데 봐보세요 만약에 등기서류를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잔금 준비를 안 해줘 이행 지시잖아요 또 반대로 잔금 준비를 해줬는데 등기를 날짜에 안 넘겨줘 못 넘겨줘 그러면 이행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행치 빠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제공을 해야 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자고요 나는 제공했는데 그쪽에서 안 주는 게 이행치라니까요 동시행의 항병권이 있으면 아까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동시행의 항병권이 있으면 이행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내가 제공한들 그쪽에서 줄 수 있나?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행치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날짜가 10월 30일이에요 10월 30일이 돼봐야 이행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이행기가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날짜에 안 주는 거니까 날짜에 안 주는 게 이행치라니까 그런데 날짜가 10월 30일인데 오늘 불능이 돼버렸대 10월 30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아니 확실히 불능이라니까 10월 30일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는 게 10월 30일도 안 된다고 그때까지 뭐하러 기다려 그냥 바로 그때 불능이 됐을 때 해제하면 되지 이 말이라고 됐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행불능에서는 최고가 필요 없어 제공도 필요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최고 제2 X다 최고 제2 라고 이렇게 했다 최고 제2 라고 됐죠? 최고가 어떻게 제1인데 제2가 되겠냐고 억지로 만들었다 최고라니까 최고는 제1 아니냐고 어떻게 제2가 되냐고 X지 최고 제2수다 이행거절도 마찬가지야 이행거절도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행거절도 같음 이렇게 된다 아 진짜 노력 많이 한다 민열 자 이렇게 해두시고 책을 한번 체크해볼게요 423페이지 한번 보시면 법정의 대권의 발생권인에서 544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행지체에서는 두 번째 줄 최고 동그라미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가 독촉이다 독촉하고 그리고 이행세모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긴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괄호 열고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괄호 닫고 최고세모 그때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괄호 밑에 이행거절 이렇게 씁니다 미리 이행거절 해버렸어 그러면 최고할 필요가 없죠 아니야 안죽겠다는 사람한테 최고는 뭐하러 해 이 말인거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에 이행을 최고할 것 최고 동그라미 그런데 3번에 정갱이 동그라미 정갱이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최고 세모 해대의사피씨 동그라미 최고를 요하지 않고 다만 해제가 되려면 해대의사피씨는 필요하다 라고 한다 그 정갱이 왼쪽에다가 부패 예복 화한 얘들 한번 써놔보자구요 아 그런 것들이 정갱이겠네 아니 다시 봐보세요 부패 예복 화한은 그때 와야 될 거 아니야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기일 내에 와야지 될 거 아니냐고 며칠 후에 오는 거 아무 소용없어 두 시간 후에 와도 쓸데없다니까요 그때까지 와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나반인데요 546조 조문 시작 여기서 채무대의 책임 동그라미 그 책임 위에다가 고의과실 이렇게 써봅니다 채무대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채무대의 책임이 있어 그걸 채무대의 귀책사유라고 이렇게도 읽는다 귀책사유가 있을 때 근데 이행불능 동그라미 거기다가 써둡니다 후발적불능 이 되면 채무대의 귀책사유로 후발적불능이 되면 이 말이죠 근데 원시적불능은 뭐하고요 원무과 그랬잖아요 원시적불능일 때는 원무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근데 후발적불능인데 채무대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근데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라고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다 어 거기 글자 밑에다가 빈칸에다가 협의치득 동그라미 수용액수 수용은 귀책사유가 있는게 아니죠 협의치득은 귀책사유가 있어 수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밑으로 가시면 세바자줄 이행의 최고도 최고세모 이행제공세모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 말은 여기 안 써져 있는데 우리 체계도에 제가 다 해놨으니까 최고제이스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기억번에 가압류세모 가압류는 이행불링이 아니야 확실히 불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확정적 불링이어야 되는데 확실히 불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체계도 46페이지에 가면 최고제이스 보이죠 체계도 46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426페이지 이행거절동그라미 이행거절이 있을 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행기 세모 세번째 줄 최고세모 제공세모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이행기 전에도 해제할 수 있고 여기는 최고 필요 없어 제공도 필요 없어 뭐랑 똑같아요 이행불링하고 똑같죠 그게 보이나요 최고제이스로 보이나요 이행불링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한가지 3번 박스안의 3번 부수적 의무 위반 세모 세번째 줄 주된 채무 동그라미 우리 채무불량일 때 해제권이 생기는데 부수적 채무불량 가지고는 해제할 수 없다 주된 채무불량 가지고 계약해제해야 돼 결정적이어야 되죠 사소한 거 가지고 계약해제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다 자 여기까지 하구요 키웠다가 해제권 행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427핀치 해제권의 행사 공부하시는데 해제권이 생겼다고 해제되는 건 아니죠 해제권을 행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인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이 다시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변제하고 포기했다고 끝까지 좀 확실하게 좀 아이 진짜 응가다 응응응응응 이러지 말고 좀 근데 도달했어 그러면 효력이 생겼죠 그게 구속력이라고 효력이 생긴단 말이 뭐라고요 구속력이 생겨 그걸 딱 말해버리고 나면 빼박이라고 그랬죠 처리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한편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있다 불가분성은 그랬는데 이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는 성질인 거죠 뭐냐 그러면 ABC 하고 D가 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해제를 할 때 전원이 다 해야된데 누군가 하고 누군가 안하고 그러면 안 돼 또 D가 해제를 하더라도 또 D가 해제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전원에게 해야돼 전원에게 해야돼 그걸 이렇게 써놨다 법조문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 말은 전원이 다 해야돼 전원에게 해야돼 했죠 나가서 한 사람한테 소멸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도 소멸해버린대 요거하고 우리 지역권의 불가분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지역권에서는 1인 소멸 X였죠 여기는 1인 소멸 동그라미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색깔을 안 집어넣어 이게 더 중요해 색깔 집어넣기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효과 봐보겠습니다 해제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다시 요 X는 제거한다 할 때 X자에요 여기 X는 그 7을 짓자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계약을 처음부터 유효인 것을 무효로 돌려버려서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야 제거한다고 해제는 여기서 그치고 앞으로 나가 이런 뜻이라고 됐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취소랑 똑같아 취소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해제도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라고 한다 근데 해제를 해놓고 마음을 바꿔서 야 내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야 뭐라고 말할 거야 안만하네 니가 이미 해제했잖아 이렇게 인상 쓸 거 아니야 채권 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뭐할 수 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니가 이미 해제했잖아 그 말인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봐보세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 등기도 따라서 무효가 되어버리죠 을명의로 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요 갑한테 있는 거죠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에서 다 그래 이건 우리 물권법에서 공부한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됐어 취소, 해제가 됐어 합의해제는 합의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합의해제가 됐어 그래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등기도 같이 따라서 무효가 되어버린다구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등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해버려 등기 말소해야 등기 말소하지 않고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소유권에게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자로서 그래서 물권법 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물권법 총권은 물처는 소멸시 안 걸린다 그랬죠 소멸시 안 걸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병한테 팔아요 그럼 봐보세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네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특별히 둬서 제3자를 보호해준다는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을 둬서 보호를 해준다고 됐죠 그런데 이때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줬을 때 병을 보호해줘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제3자냐 이거 잠깐 한번 봐보세요 우리 비통착사강이 있는데 비통착사강은 소유의 제3자를 보호해줬었죠 어떤 사람? 소유의 제3자 그러니까 그게 비통착사강인 줄 모른 제3자만 보호해준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소유의 제3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3자라고 했죠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해줘 그러면 제3자라고 한 말을 했으면 손이야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해제 전에는 그래 해제 전 만약에 갑이 해제하기 전에 의리평한테 팔았어 그럼 제3자면 돼 그런데 가비그란때 해제를 해버렸는데도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손의 제3자만 보호를 해준다라고 한다 해제 사실을 모른 제3자만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사람이 뭐까지 했어야 돼? 등기까지 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봐보세요 전매를 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을 때 이 등기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등기가 가등기여도 돼 그런데 등기를 하면 대학력이 생기죠 대학력을 갖췄을 때 제가 이걸 좀 구별하기 쉬우라고 물권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물권적인 권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채권적인 권리는 안되겠네 아 여기 오니까 좀 제3자가 좀 복잡해졌네 복잡해지면 시험 문제로 내어왔네요 내죠 너무 고마워 왜? 아니 사인을 주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그럼 하면 되지 다시 비통착상은 손의 제3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해제는 그냥 제3자야 그런데 해제 후에는 손의 제3자 그런데 그 제3자가 등기 한 사람이어야 돼 등기가 안된 사람은 보호받지를 못한다고 등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가등기까지 포함한대 됐죠? 너무 좋네 그러나 바로 다음 주에 또 생각이 안 난다 그렇지만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나중에 다 생각나게 해드릴 거야 그런데 봐보세요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이 사람은 이 목적물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면 그게 등기가 돼 있어요 보호받아 또 대학여권을 갖춘 임차인 임차인은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죠 그러면 안되겠네 그런데 대학여권을 갖췄어 대학력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해준다고 이걸 물권이라고 안 하고 물권적이라고 쓴 이유가 그거야 대학력이 있으면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헷갈려 채권을 가압류 그러면 아니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제3자가 되는데 채권을 가압류하면 아니야 제3자가 아니라고 왜 아닐까? 등기를 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채권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 등기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채권은 가압류해도 등기할 일이 없어 그냥 채권적인 권리만 갖고 있다고 채권 양수인도 마찬가지야 채권적인 권리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보호받는 게 아니라고 아 됐죠 더 있는데 일단 이번엔 여기까지만 간을 좀 보고 다음번에 또 깊이 들어가자고요 인상 쓰지 말고요 아이 다 알게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 아 보세요 유효일 때는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만 무효가 돼버리면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거기서 원상회복음을 하고 특별히 규정을 해놨네 그런데 원상회복음과 뭐길래 그런 것이냐 얘는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까지 돌려줘야 돼 과실이 새끼죠 새끼친 게 있으면 뭐까지? 새끼까지 같이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부당이득의 특칙이 된다 왜 부당이득의 특칙이 되느냐 봐보세요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 그 부당이득자가 선이면 현존이익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악이면 그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더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이렇게 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익이자 손해배상 그런데 원상회복음은 안 따지고 다 돌려주는 거야 다 그래서 부당이득의 특칙이 된다 돈 같은 경우는 새끼가 뭐예요 이자잖아요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돼 받은 날로부터 우리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도인은 매신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받았겠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해대가 됐어 그러면 원금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된다고 됐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동시행관계 이렇게 되죠 동시행관계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동시행관계 체계도 44페이지 체계도 44페이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이게? 3번에 있죠 1번은 전세권 2번은 임대차 3번은 해제 4번은 무효취소 그렇죠? 번호까지 다 배우세요 해무치 해제에서 원상회복이라고 이거 동시행관계야 다시 기벤테이크 계약에서 기벤테이크니까 동시행관계 맞잖아요 그래서 이행할 때 서로 동시행관계인데 만약에 그게 무효가 돼서 돌려줘야 돼 청산해야 돼 그때도 뭐가 된다고요? 동시행관계라고 그것이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은 채무부행을 전주로 했잖아요 원상회복하고도 손해가 남았어 손해배상해야지 그래서 하는데 이 계약이 원래 유효였다가 무효가 돼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제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돼서 생기는 손해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그걸 줄여서 이행이익배상이라고 한다 우리 신뢰이익배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원무과일 때 했잖아요 원무과일 때 계약책을 산 과실책임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이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에 쓴 돈들이 있어 금융비용, 조사비용 이런 것들을 배상하는 것인데 이거 계산이 좀 어려워 그러면 이거로 계산해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다고 다만 신뢰이익배상은 언제나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배상한다는 것이다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배상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약정의 대권 좀 봐보시면 약정의 대권과 법정의 대권은 경합한데 봐보세요 공장건축가가 못 받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어? 라고 약정했는데 아직 그 허가는 신청을 안 했는데 중도금 날짜가 돼서 됐는데 중도금을 안 줘 법정의 대권 생길 거 아니에요 이행시가 돼서 근데 나중에 또 허가가 안 나왔어 약정의 대권도 생기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원상회복 의문이 있어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대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대 아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대 손해배상 의무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 불량을 전주를 한 거예요 법정 해대권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약정 해대권에서 이게 없는 거지 중개 있으면 돌려주는 건 맞잖아요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27표 1 보시면 해대권의 행사 543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3조 시작 이란 것이면 계약 이게 약정의 대권이에요 계약으로 해대권이 생기는 거 법률 규정 법정의 대권인 거에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반독행이야 근데 효력이 생긴 뒤에 이왕 철회 세모 철회하지 못한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막 거기다 밑줄 긋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예 하라고 그럴 때만 하라고 모르는데 다 밑줄 긋으면 처음 다 밑줄 긋어야 돼 그냥 참 밑줄은 어디다 긋는 거에요 정답 미녀리 그 라고 하는 데만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키워드 암기법 이런 거 연결되는 거 근데 모르는데 다 밑줄 긋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시험 공부는 못하는 거야 소설 책 읽을 때는 모르는데 밑줄 긋어도 되는데 공부하실 때는 중요한 데 다 밑줄 긋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되는 거야 그걸 제가 골라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니까 자 547조 시작 제목에서 불가분성 동그라미 전원 동그라미 전원 동그라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말을 바꾸면 전원이 해야 돼 전원에게 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2항 1인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1인 소멸 동그라미라고 넘어가셔서 429페이지 헤드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548조 1항 나와 있습니다 시작 원상회복음 그리고 넘어가시면 2번에 헤드 때문에 두 번째 줄 물권 동그라미 당연히 복귀 동그라미 2번 끝에 가면 등기 세모 등기 없이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3번 물권적 청구권 동그라미 매돈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자 그리고 니은 번 끝에 소멸시오 세모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오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 그리고 2번에 원상회복음 괄호 2번 가시면 부당이득반한 동그라미 거기다가 특칙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한의 특칙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1번 받은 이익 전부 전부 동그라미 다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과실 사용이익 동그라미 새끼까지 다 돌려줘야 돼 그래서 3번 금전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받은 날로부터 밑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에 손해배상 청구가 나와 있는데요 551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네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익 배상 동그라미 그런데 세번째 줄 신뢰익 배상 동그라미 이행익 배상 대신에 신뢰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신뢰익 배상 밑에다가 이행익 한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행익 한도에서 신뢰익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보호가 안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따로 뒀는데 오른쪽 3번에 1번 제3자 동그라미 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433페이지 제3자 동그라미 세번째 줄 등기 동그라미 완전한 권리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물권적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물권적인 권리를 취득한 사람 만 보호를 해줘 그리고 2번에 니은번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를 마친 자도 보호를 해줘 디귿번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원래 안될건데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를 해줘 그리고 넘어가셔서 니은번에 부동산 가압류 동그라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제3자로서 보호해줘 그런데 오른쪽 기역번에 해제 후 동그라미 선이 동그라미 제3자 동그라미 해대 외는 해대 사실을 모른 제3자만 보호를 해주죠 그런데 4번에 1번 제3자 아닌 사람들이 있다 채권양수인 세모 채권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야 왜? 채권양수인은 채권적인 권리만 가졌잖아요 등기된 사람이 아니죠 이번에 채권 세모 가압류 세모 채권을 가압류 해가지고는 안돼 아까 부동산 가압류는 제3자야 채권 가압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구요 그 다음에 바로 4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약법 강론 가시는데 우리가 매매임대차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거에요 매매에 가시면 매매계약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은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구요 사는 사람이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 10억을 준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계약들은 봐보면 그 X가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소유권 매매를 한거에요 근데 좀 더 넓게 재산권 그렇게 썼네요 일단 재산권이 뭘까요? 재산권 권리가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이익을 얻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부를까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재산권이라고 부른다 권리 중에 재산권 아닌 것도 있어요 가족관계 생기는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친권은 권리해야 아니에요? 친권이 돈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한테 애를 대상으로 친권이 있어 돈을 쓰면서 친권을 행사하죠 돈이 돼야 안 돼 안 되지만 권리 맞잖아요 그건 재산권이 아닌 거지 이해 되죠? 근데 재산권은 매매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한번 봐보자고요 지상권 전세권을 매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권 전세권 매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있죠 왜? 어 저분의 자유가 뭐예요? 결국은 파는 거 아니에요 팔 수 있는 거지 근데 재산권이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돈 되는 건 다 재산권이야 근데 그걸 돈으로 사고 팔면 매매가 된다고 근데 봐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야 봐보세요 X를 줄 채무를 갑이 부담에 대금이 10억을 줄 채무를 매수인 의리 부담하잖아요 쌍무 쌍무 계약이 다 유상 계약이에요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 어떤 계약서 필요 없다고요? 분류식 계약이야 근데 재산권 그러면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외울 필요는 없어 물권 매매가 다 된다고 채권 매매도 돼 채권 매매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근데 혹시 애들이 문상을 깡하는 거 아세요? 집에 애들이 전부 착해가지고 그런 걸 못 봤어요 책 사는 것만 봤죠 근데 문상은 성질이 채권이다 그런 걸 특히 무기명 채권이라고 그래요 회사 근처에 식당들 식권이 있죠 그것도 다 뭐예요? 채권이야 채권 채권인데 무기명 채권이라고 근데 그런 거 팔 수 있잖아요 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뭐예요? 지식재산권 요건 시험 문제 지식재산권이 뭐니?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간단히만 좀 알아보자고요 지식재산권이 뭘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돈 되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인 거 특허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자인권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돈이 돼 그런 것들도 사고 팔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돈으로 사고 팔면 다 뭐가 된다고요? 매매라고 자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439페이지 563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이 대금지급 동그라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하면 이미 된 거야 이게 낙선 계약인 거죠 그리고 567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상 계약의 주정 동그라미 그런데 매매 계약이 유상 계약의 가장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유상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매매했다가 규정해두고 그걸 또 다른 데다 다른 유상 계약에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경우에 쓰고 또 쓰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처럼 해 매매처럼 처리해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낙선 상부 유상 분류식 동그라미 준용은 준에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443페이지 계약금 계약금 가시는데요 계약금 계약의 성질을 그랬어요 다시 보자고요 값과 의리 액스를 10억에 대금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주는 게 관행이죠 그래서 계약금 1억을 줬어 근데 꼭 1억을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관행이 그렇다는 거지 계약금 1억을 줬어 근데 이 계약금 준 것을 또 계약금 계약이라고 이렇게 불렀네 아니 매매 계약이 있는데 무슨 계약금 주는 게 계약금 계약이야 근데 계약이 다른 게 아니고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라고요 합의하는 거 계약금 1억 주기로 합의하고 1억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계약금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봐보세요 매매계약에 딸렸죠 딸린 걸 뭐라고 하더라 종이죠 종 향단위는 춘향인데 딸렸죠 그래서 종된 계약이 된다라고 한다 게다가 얘는 요물계약이야 요물계약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낙성계약 반대말이 요물계약이다 낙성은 승낙만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합의가 되죠 합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되는 거야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 플러스 요물이 필요한 거야 요물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계약금 1억을 다 줬어야 돼 계약금 돈도 물건으로 본다 물건의 인도 줘야지 된다고 그래서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대표선수다 참고로 이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계약금이 지금까지요 매년 제가 분석해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 문제로 내더라고요 근데 연 2년을 쉬어버렸어 미쳤나 봐 근데 안 내던 환매를 시험 문제로 내고 니들 환매 공부 안 하지 그러면서 틀려봐봐 그러면서 내는 거야 근데 계약금은 사실 매년 나왔다니까요 근데 2년을 쉬어버렸다니까요 3년씩이나 쉬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매매 계약하면 항상 계약금이 오가는데 계약금 공부를 안 하면 되겠냐고요 해야지 오래 안 내기만 해봐 그냥 자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은 종은 누구 따라간다고요? 주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효여야 계약금 계약도 유효지 이 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계약금 준 거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지 부당이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이냐 오늘 너무 욕심나는 물건을 만났어요 그러면 바로 계약서부터 쓸 수 있다고 근데 계약금은 오늘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주기로 했어 화요일까지 준비해서 수요일 날 주기로 했어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매매 계약이 된 거예요 왜 안 된 거예요 매매 계약 된 거 맞아요 이쪽에는 지금 안 된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매매 계약은 됐다고 아셨죠? 매매 계약은 됐는데 계약금 계약은 안 된 거라고 그러면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계약금을 아직 안 줬으니까 계약을 깨도 되는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아까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고 도장을 왜 찍었어? 도장 찍는 게 쉽게 깬다고요? 안 된다고? 다시 확실히 아네 도장 찍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도장은 맨 마지막에 좀 긴가민가 싶어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찍어놓고 집에 가서 후회한다니까 어쩌죠? 어쨌거나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래 근데 요물 계약은 계약금 1억을 여기서 갖으면 1억을 다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입하는 것이라고 합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근데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해서 계약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증약금의 성질이 있대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지금 계약이 있는지가 막 다 터지고 있어 근데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줬다네 그럼 계약이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으니까 계약금을 줬겠지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된다고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돈의 성질을 갖는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해약금 해약금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이 된다 이런 거죠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곳으로 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줘 그런데 이게 위약금이 될 수도 있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위약금이란 말이 뭐예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 위반이 뭘까요? 그러면 계약 위반한다는 게 뭐야? 결국 채무불행이죠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건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아까 공부한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런 것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맨 끝에는 뭐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계약을 위반해도 맨 끝에는 돈이 있다 돈을 줘야지 손해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손해배상액이 얼마로 정해지는 거야? 계산이 복잡해 사실 법조물이 이렇게 써놨어요 통상 손해배상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배상 잊어버리세요 도대체 그게 뭐야? 그래서 아예 위약금 특약을 해두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런 특약을 해놨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뜯기거나 내가 갚아야 되네 그러니까 압박하는 요소가 되죠 꼭 그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게 하고 싶다 위약금 특약을 넣는 게 좋다고 위약금 특약은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매수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 1억을 몰수하고 매돈이 위약할 시에는 100을 배상하기로 함 같은 특약을 넣어놔야지 그런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된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위약금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위약금이 되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예정해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건 언제까지 하던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죠 중도금 주기 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중도금 주고 난 뒤에 계약금 해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좀 역전되긴 했지만 막 계약을 하고 났는데 호재가 생기니까 값이 뛰네 그때 매도인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계약을 물고 싶죠 좀 낌새가 이상해 중도금 날짜가 4월 30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로 지금 중도금을 입금해버리면 된대 그런데 그쪽에서 이미 계약 해제 내용 증명을 보냈대 보냈다는 뉴스가 막 들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중도금을 먼저 주면 된다고 중도금은 계좌이체로 금방 쉽게 1초만에 가죠 1초도 안 걸려 해주면 된다고 뭐가 더 빨랐어? 중도금 중대에서 빨랐잖아요 걔는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저 우측에 들어가 있어 우리 집에 와야지 효력이 생길 거 아니야 생기기 전에 중도금을 먼저 주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중도금 지급한 게 그래 그 다음에 매신이 잔금 준비해서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대 이런 것들은 이행에 착수한 거야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면 매도인이 해제 못하겠죠 그런데 매수인 중도금을 줬는데 매수인은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느냐 매수인도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매수인도 해제를 못해 어저께는 중도금을 준 매수인도 해제를 못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행이란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행이란 말은 한마디로 행동까지 나간 걸 말하는 거야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준비까지 나간 거야 뭔가 행동이 있었어야 돼 조여서 줬어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행을 치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 가지고는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촉을 했어 그래놓고 계약 해제하는 것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송 제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해서 공부했죠 나중에 3월 달에는 민법에서도 공부를 할 건데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계약이 누교로 바뀌는 것 뿐이지 이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해대 방법과 관련해서 해대의 유사피시를 하는 건데 매수인 매수인이 돈을 준 사람이죠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매도인 이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이죠 수령자인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그러니까 1억을 받았어 그러면 1억의 배액은 1억 곱하기 2억을 돌려주면서 받은 1억과 그 1억을 얹어서 이 말인 거죠 여기는 자기가 준 1억을 포기하고 결국 1억씩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배액의 이행 지공을 했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 그랬을 때 공탁까지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계약금 주면서 계좌번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빨리 계좌이체 해제번호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죠 돈 줄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2억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아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 그러면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공탁까지 하면 끝나버려 공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탁까지 하지 않고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내가 준비했으면 됐죠 그 말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9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대 아직 1억을 못 받았어 근데 이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9천 곱하기 2가 아니고 1억 곱하기 2 약정계약금을 기준한다 1억 곱하기 2로 계산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대효과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건 똑같아요 앞에서 공부한 해제와 근데 얘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겨 이유가 있는데 손해배상은 아까 우리 어떨 때 생긴다고 그랬어요 법정해제 채무불량일 때 생긴다고 그랬어 또 원상회복은 어떨 때 생기는 거요 중계에 있어야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중계에 있어야 없어요 중도금도 안 중 중도금 주기 전에 하는 거니까 중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해대권 발생비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합한다고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 해제대로 계약금을 준 상태인데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줘요 중도금 안 주는 건 이행지세잖아요 법정해대권 생기죠 근데 아직 이행하기 전이야 그건 뭐 할 수도 있어 계약금에 대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경합한다 이렇게 말한다 네 요거까지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443페이지 계약금에서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동그라미 종된 계약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요물 계약 동그라미 요물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8년 1번에 네 번째 줄 약정만 세모 약정만 한 단계 계약금 1억 주기로 하고 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주기로 했어 계약금 1억 주기로 약정만 했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2번 네 번째 줄 전부 지급 동그라미 전부 지급 했어야 돼 1억 전부를 지급 했어야 계약금 계약이 된 것이다 근데 이제 9천만 원만 준 상태에서 계약 100을 상환해서 계약해대 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을 뭐로 볼 거냐 밑에서 세 번째 줄 3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실제 교부받은 세모 약정 계약금 동그라미 9천 곱하기 2가 아니고 1억 곱하기 2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에 계약금의 성질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중약금 동그라미 계약금은 중약금으로 성질이 있다 그리고 2번에 위약금 동그라미 그런데 위약금이 되려면 8의 1번 다섯 번째 줄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약 동그라미 특약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특약이 있을 때 오른쪽 10번에 보시면 위약금 동그라미 손해배상액의 예정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다 예약할 때 예자예요 미리 정해둔 것이다 그리고 해약금 해제가 나와 있는데 565조 이랑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해약금 두 번째 줄 괄호 열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이 한쪽이죠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동그라미 포기 동그라미 교부자 밑에 매수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매수인은 포기하면서 수령자 동그라미 백상환 동그라미 수령자 밑에 매도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백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서설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계약금은 해약계약금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해약계약금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넘어가서 당사자 일방 동그라미 1번 판례해 보시면 두 번째 줄 매수인이 중도금 중도금 일부 이행 동그라미 그러면 그 밑에 매수인 자신도 해제권 세모 매수인 자신 세모 해제권 세모 매수인도 해제 못해 그런데 니은번에 C번 니은번에 C번 이행기 전 세 번째 줄 이행기 전 동그라미 이행에 착수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미리 주는 건 안 말린다고 다음에 D번에 잔금준비 동그라미 잔금준비해서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촉구 동그라미 그러면 이행에 착수한 거야 그런데 D번에 디귿번에 B번 최고 세모 소송 제기 세모 최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오른쪽 C번에 허가 세모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야 그리고 3번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수령자가 매도인이 두 번째 줄 100 제공 동그라미 공탁 세모 100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해제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 그렇다고 공탁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다 공탁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공탁하는 걸 말리진 않아 그런데 공탁하지 않고도 계약 해제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효과 1번에 원상회복은 무쇠모 2번에 손해배상 청구 세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계약금 동그라미 법정 해제권 행사 동그라미 계약금이 주어졌어도 법정 해제권 행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밑에다가 경합 이렇게나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 보시면 과실의 귀속이 나왔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과실의 귀속인데 봐보세요 봐보세요 매도인 값과 매신을이 X를 100만원에 매매를 했대 근데 요거 그냥 갖고 있으면 거기서 과실이 생겨요 또 100만원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생기죠 어 근데 요게 아직 인도하기 전에 X를 넘겨주기 전에 과실이 누구 수중에 생겨요 과실이 누구 수중에 생기냐고요 이게 매도인 수중에 있으니까 매도인 수중에 생기겠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그냥 가져 이 말이에요 근데 돈은 아직 주기 전이니까 이자는 누구 수중에 있어요 매신 수중에 있네 균형이 많네 됐죠 참고로 이자는 뭐라고요 법정 과실 요건 천연 과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닭을 100만원어치 샀대 근데 양계장에 있는 닭을 근데 개가 달걀 낳는 닭인거에요 달걀을 낳았어 달걀이 뭐에요 과실 천연 과실이죠 근데 그게 양계장에서 낳았어 그 달걀을 누가 갖는다구요 양계장에서 갖는다고 근데 돈은 아직 아직 안줬으니까 매수인 수중에 있으니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걸 입금을 해줬어 요렇게 줬어 그러면 돈이 생겼 이자가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과실도 같이 넘겨주라고 균형에 맞춰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입금이 되고 나면 입금된 이후에 낳은 달걀은 닭을 넘겨줄 때 달걀까지 챙겨서 같이 넘겨주라고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 맞죠 그래서 인도전 과실은 누가 갖는다구요 매도인이 근데 대금 환납을 했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이렇게 된다 아직 인도하기 전이라도 됐죠 그래서 가보실 건데 450페이지 587조가 있어요 587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세모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과실 동그라미 매도인 동그라미 과실은 누구 수중에서 매도인 수중에서 생겼어 너 가져 이 말인거죠 그런데 그거를 정리해보면 동그라미 1번 두번째 줄 매도인 동그라미 그런데 2번 대금 완납 후 동그라미 매수인 동그라미 대금 완납 후에는 매수인한테 넘어가는거야 됐죠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이걸 먼저 받았어 아까 돈을 주면 과실 챙겨서 주라고 했잖아요 이걸 넘겨줬어 그러면 나중에 이건 늦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까지 쳐서 줘야죠 그게 우리 다시 위에 587조 두번째 줄 매수인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과실도 매수인 수중에 생기겠죠 그러면 이자 쳐서 줘야 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놨잖아요 이해 되죠 조문을 그렇게 이해해 두시라고요 이거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온다 자 이렇게 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451페이지 매돈의 담보 책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교재 451페이지 매돈의 담보 책임 보실 건데 451페이지 이건 뭐냐 그러면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일이 X를 1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X를 사는데 100만원을 줬잖아요 100만원을 왜 준 거예요 살려고 근데 X가 100만원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X가 하자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게 하자 담보 책임이다 하자가 있으면 매돈이 책임지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어 요건 이렇게 봐보세요 책임지고 책임지고 보증하는 거 품질 보증을 했잖아요 근데 책임지는 게 맞지 다음은 짐을 등찜 지는 것을 말해요 부담한다 할 때 책임진다 이렇게 봐보시면 된 다음 그런데 이건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야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말씀드렸던 매매계약은 이게 그 값을 해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값을 못해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져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되는 게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차를 뽑았는데 아 얘가 오자마자 엔진이 말 안 듣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그게 담보 책임이라고 근데 내가 그 말 했더니 아 우리는 잘못 누가 당신 잘못을 따지냐고요 엔진이 지금 구동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가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샀어 물건을 샀는데 어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게 하자가 있어요 쫓아갔더니 아 우리 잘못은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지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것이라고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는 과실이 있어 그러면 담보 책임은 물론이고 채무불행 책임도 같이 물을 수 있는 거죠 과실이 없어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무과실 책임이라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고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행 책임도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일 때 생기는 문제다 무효일 때는 이런 문제 안 생겨 만약에 계약이 무효인데 하자 있는 물건이 맞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어 계약이 무효니까 하자 있는 물건 돌려주고 내 돈 돌려받았으면 계산 끝이잖아요 계약이 유효일 때 생기는 문제라고 근데 아까 우리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긴 손해가 있다 그랬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이 이게 손해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때는 이행이 이게 손해를 배상하는 거야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모일 때는 부당이득반한 문제로 처리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면제특약 같은 것은 가능하죠 근데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책임지는 게 맞아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마트에서 어 야채 같은 것들 좀 시들면 제가 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따로 빼서 좀 싸게 팔죠 알뜰매대로 빼서 따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좀 시든 것을 문제 삼기로 한 거야 안 하기로 한 거야 삼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제특약 가능한 거지 싸게 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시든 거 좀 못난이들 조금 약간 흠집 있는 것들 조금 약간 흠집 있는 것들 밑에 딱 어 이게 넣어놓고 위에 번지르한 걸 올려놓고 팔았어 사기친 거 아니야 알고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책임져야 돼 우리 만약에 단독주택 매매를 했다고 보자고요 단독주택 매매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설명했어 여기 이런데 좀 흠이 있는데 당신이 알아서 고쳐서 쓰세요 라고 했대 면제특약 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자 진짜 있는 거 중요한 건 딱 그냥 농작으로 가려놓고 없는 것처럼 한 뒤에 팔고 그냥 튀었어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알고 고지하지 않았잖아 책임지는 게 맞다고 완전 사기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부 타임 권리 매매로 갈 건데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X매매 계약을 맺는데 X가 다른 사람 소유래 갚게 아니고 매도인 소유가 아니고 다른 거래 다른 사람 거래 이런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돼 그러면 부자 되기 힘들다 꼭 내 것만 팔려고 내가 가진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저 값이 도매상 아니면 무역상인데 갑자기 호적이 생기더니 다 물건이 그냥 창고에 있는 물건이 다 팔려 나가버렸어 그런데 지금 창고에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문이 들어와 주문을 받아 말아 지금 그 물건들은 내 창고에 들어와야 내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런데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어 사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특히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뉴효라고 타인 권리 매매도 이유라고요? 이런 거 도전해보자고요 팔아놓고 사서 넘겨주면 돼 그런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설명하면 이런 매매 계약을 맺으면 봐보세요 이런 매매 계약을 맺으면 X를 받을 채권이 생겨 채권 행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갑은 그걸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의무를 이행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꼭 내가 내 수중에 있어야 되냐고 그거 아니어도 되지 채권 행위 의무부담 행위는 반드시 주인이 아니어도 돼 처분권이 없어도 된다고 등기를 넘겨주려면 내 거여야 되겠죠 그건 처분 행위 처분 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계약만 맺을 때는 아직 내 거 아니라도 된다고 어 됐죠? 이거 모르면 큰일이다 그런데 생각하지 말라 도매상 생각해보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서 넘겨줬어 문제가 없잖아요 못 넘겨주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가 큰소리 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의리 물을 쓰이는 책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맨 먼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의뢰가 인정되는 권리가 해제권이다 해제권은 왜 인정하느냐 그러면 이것도 봐보세요 어쨌거나 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네 그렇다고 계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은 못하는데 계약은 그대로 남아있네 계약을 없애볼 필요가 있잖아요 계약 해제권 인정된다 그런데 매신이 악이라도 매신이 악이라도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왜 아니 아니 갑이 사서 넘겨준다 그래서 샀는데 못 넘겨준다네 알고 알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약 해제할 수 있어야지 맞지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자한테만 손해매신한테만 인정해주고 악의자한테까지 인정할 건 아니야 아니 다 알고 샀으면 무슨 손해배상이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손해배상 범위는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해서 계약이 유효일 때 하는 것이니까 이행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따로 없어 나중에 해도 돼 제척기간은 따로 없어 아 일단 이거 머리 아파 손이 악의도 되고 악의는 또 안된다네 제척기간은 없다네 어떻게 이거 나중에 다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듣기만 합니다 아셨죠 방법이 다 있다니까 이렇게 해둔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이런 건 될까 봐보세요 갑과 을이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일부가 다른 사람 거래 이런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 전부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데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왜 안 되겠냐고요 된다니까 여기는 되는 것만 공부해 지금 되는 것만 일단 다시 봐보세요 아니 뭐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있나 모를 수도 있지 성진된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면 오해하셨다면 긴급 사과드립니다 자 을이 갑이 가진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땅이 200평인데 갑이 가진 땅은 180평밖에 안 된다네 그래서 주저했더니 갑이 그러면 알았어 그 옆집 땅이 A 거예요 A한테 20평 사서 넘겨줄게 라고 했대 이런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왜 안 되겠어 되지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데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왜 안 되겠냐고요 되지 되는 거예요 뉴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넘겨줬으면 끝이죠 근데 못 넘겨줬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야지 근데 이때 20평이 못 넘어왔으면 그만큼 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다 그런데 내가 180평 가지고는 쓸 데가 없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라고 한다 이게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조문에 이렇게 써놨어 말이 너무 어려워 180평만 가지고는 쓸 데 없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어 거기다가 손해가 생겼네 손해배상치원권도 인정돼 이때 손해배상치원권은 이행이게 돼서 손해배상치원권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척기간 1년 있다 1년 내에 행사해야 돼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량부족 일부멸실 담보책임이 많이 나오는데 담보책임은 이걸 처음에 좀 수업을 듣고 다음번에 암기법을 해결하면 금방 그냥 정답이 바로 나와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두시면 돼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갑과 을이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수량부족 일부멸실이래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앞서서 공부한 거 200평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200평이 다 있긴 해 그런데 그게 20평이 남의 거일 때는 일부 타임권리 매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대입하자면 200평이다 그러고 샀는데 그게 진짜 측량을 해봤더니 180평밖에 안 되네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수량부족 처음부터 멸실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일부멸실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런데 수량지정매매에서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수량지정매매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아파트 분양계약인데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을 때 평당 얼마씩 쳐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3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도 좀 내가 좀 눈대중이 있어서 그래서 의심도 많고 그래서 기사를 불러다가 측량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해봤더니 33평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한평이 빠졌잖아요 한평값이 뭐 껌값이야?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야 책임져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 산간오두에 있는 땅인데 그냥 등기부에 있는 대로 평수를 썼는데 그게 평수가 예를 들면 천평을 샀는데 한 두평 빠진대 그런 걸 가지고 수량지정매매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냥 그런 경우는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니까 담보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때 뭐도 안 되느냐 아 내가 천평인 줄 알고 샀는데 두평이 빠졌네 998평밖에 안 된다네 나 착오로 샀으니까 취소야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 그랬죠 기동요는 중요해 그 지시는 안 중요하다고 지적의 부족 좀 평수가 부족해 이런 거 가지고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담보책임 내용은 손해매수인한테만 대인감액치원권 계약해대권 손해배상치원권 인정된다 악의 매수인한테 대인감액치원권 인정하지 않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진짜 34평을 샀는데 33평이면 한평값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값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한평값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34평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전용명은 면적은 34평이 아니죠 이미 34평 아닌 걸 다 알고 샀잖아요 다 포함해서 34평이래 그런 건 알고 산 거 아니야 거기 또 무슨 대금을 깎아달라고 그래 다 알고 샀으면서 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AI 제한받는 경우를 봐보실 건데 요거는 값과 의리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A의 A가 X의 저당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 부동산 매매하면 대부분 그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돼 있잖아요 매매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게 돈을 다 갚아버리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어 그러면 책임 문제가 생긴다고 저당권 행사로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잃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또 그걸 대신 갚았어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갚은 돈 내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여기에 제척기간은 따로 없어 그런데 매수인이 악이라도 이 책임을 모를 수 있어 왜 그러냐 사실 봐보세요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건 매수인이 모를 수가 없죠 왜? 매매할 때 등기부 다 보잖아요 저당권이 있지만 매도인이 내가 해결할게요 라고 해서 그거 믿고 상관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맞지 악의자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행을 인수하면 담보 책임을 물을 게 없어 인수한다는 건 안고 산 거예요 안고 샀을 때는 자기가 갚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못 갚아서 생긴 일이야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자 451페이지 05번에 매도인 동그라미 책임 동그라미 책임진다 이렇게 좀 읽어두시면 돼요 이래 놓고 넘어가시면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요 기역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법적 책임 동그라미 니은번에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그리고 2번에 임의규정 동그라미 근데 임의규정이 특별한 게 아니죠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다 뭐라고요 임의규정이라고 면제 특약이 가능해 그래서 기역번에 면제 동그라미 특약 동그라미 그런데 알고 고지 세무 책임 동그라미 알고 고지하지 않았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453페이지 아 거기는 좀 일단 지나가고요 4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타인 소유 매매 그랬는데 569죠 타인관리 매매 법적 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죠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다가 뉴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유효야 타인관리 매매도 오라고요 유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서 넘겨줘야지 취득하여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570조 시작 여기서 570조 570조 서문자 가틀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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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이전 불량이 되면 그때 두 번째 줄 매수인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안떼 세모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안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해제 옆에는 이렇게 씁니다 선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안떼 밑에는 선동그라미 악X 악이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 이 말인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누구에요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 말인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런 원리가 있어 그 오른쪽 빈칸에다 써 두께 책 오른쪽 빈칸에다가 담보 책임은 선의의 매수인만 부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악이자는 부를 수 없는게 기본원칙이야 그런데 악이자가 담보 책임을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냐 전해 일대 저당권 행사 일대만 그래 다른 데서는 악이자는 다 묻지 못해 선의자만 부를 수 있다고 그런데 전부 타임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 일부 타임 권리 매매에서 대인감액 지원권 그리고 저당권 행사에서만 그래 됐죠 여기서만 그래 이것만 외워두면 이것도 외워놨더니 이게 사실 개별적으로도 시험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이걸 통째로 외워놓으니까 바로 정답이 찍히더라구요 전에 일대 저당권 행사만 외워놔도 됐죠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재 458페이지 그 니은번에 팔려보시면 그때 손해배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이행이익 동그라미 이행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다 그리고 디귿번에 제척기간 세모 제척기간은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일부 동그라미 타임 동그라미 일부 타임 권리 매매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572조 3항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1부 타임 권리 매매에서 대행감액 전구는 악이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손해배수인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3항 손해배상 전구 동그라미 그리고 573조 종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동그라미 권리하자에서는 제척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런데 손인 때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인 때는 계약할 때부터 알았죠 계약한 날로부터 결국 안날로 안날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비번 그때 손해배상 할 때 이행이익 상당의 이행이익 동그라미 이행이익에 배상을 한다 라고 한다 넘어가서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했다 동그라미 치고요 574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알지 세모 즉 뭐냐 손이자만 할 수 있고 손이자만 할 수 있고 악이자는 못한다는거죠 손이자만 할 수 있고 악이자는 못한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권 대금감액 청구 동그라미 해대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수량지정매매 동그라미 수량지정매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야 수량지정매매는 평수 평당가격을 쳤을때를 수량지정매매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기약 같은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62페이지 저당권 행사 동그라미 치구요 576조 종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76조 사망까지 시작 시작 여기서 이랑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행사 동그라미 행사 동그라미 치고 경매 이렇게 써봅니다 경매 됐을때를 말해 저당권 행사가 경매하는거죠 근데 전세권도 거기 들어가있네요 전세권이 왜 들어갔을까요 전세권자도 경매권이 있죠 저당권처럼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그때 해제 동그라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매순의 출제 출제 동그라미 금이 됐다가 변제 이렇게 써봅니다 출제는 재화를 내놓는거죠 그러니까 결국 변제하는거죠 그때 매돈에 대해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 상환청구 동그라미 그리고 구상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런 것을 구상권 이라고 하는데 이런거요 우리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썼어 그러면 그 돈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걸 뭐라고 한다 구상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구상권 얘기 많이 나왔었죠 아니 걸리면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돌아다니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다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막 걸렸네 근데 그 사람 또 죽으면 안되고 또 돌아다니면 안되니까 나라가 일단 그 사람을 치료해주죠 전염된 사람들 치료해주잖아요 근데 너 때문에 돈 들어갔으니까 치료비는 일단 나라가 냈습니다 너 때문에 냈으니까 돈 내놔 하는게 뭐라고요 구상권 여기서도 니가 갚을걸 내가 대신 갚았잖아요 그래서 내놔 하는게 구상권이다 그 다음에 3항에서 손해동그라미 배상동그라미 그 다음에 책임내용에 가시면 기역번의 세번째 줄 아기 동그라미 디귿번의 제척기간 세모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 근데 여기서 어 전저 는 제척기간이 없어 전저는 제척기간이 없어 이렇게 된다 전부타임권리매매와 저당권 행사에서는 제척기간이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책을 어디로 가시느냐 그러면 453페이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는데 여기 봐보십시오 갑과 을이 물건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네 내 매수인이 그거 모르고 과실도 없이 샀어 그러면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할 수 있다고 담보 책임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하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하자와 관련해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가 있대 이런 것을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본다 물건의 하자가 되는데 권리하자가 아니죠 물건의 하자다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건축하려고 땅을 샀는데 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건축학과가 나오지 않는 땅이래 그러면 뭔가 법률적 장애 때문에 내 목적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땅을 산 목적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뭐로 본다구요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본다 네 권리하자가 아니다 근데 하자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다만 경매의 경우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봐보세요 권리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묻을 수 있고 우리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구요 근데 이제 경매로 넘어간 전 주인 입장에서 봐보면 경매로 넘어갔으니 지금 그 집이 그 집이 지금 여유로워요 지금 막 지금 쪼들리고 있는 상태에요 쪼들리고 있는 상태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된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 여름 되니까 막 비가 새고 막 그러네 그럴 때 내가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전 주인한테 찾아가라고 찾아가지 말라고 찾아가지 말라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국밥 사줄 거면 찾아가고 그 하자 때문에 찾아가지는 말라고 그 사람이 지금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질 여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리고 좀 더 싸게 샀잖아 가지 말라고 네 뭐 할 때만 가라고요 국밥 사줄 때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선의무가실에 대해 이게 아까 우리 권리하자에서는 매수인이 선의냐 아기냐 이것만 따졌어 다시 선의일 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아기일 때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아기일 때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에 일대 저당권 행사만 그랬어 그런데 물건의 하자에 와서는 매수인 선의면서 뭐까지 돼야 된다고 모가실까지 돼야 된다고 선의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이 담보책임 내용 그러면 계약해대권과 손해배상 지원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봅니다 담보책임의 가장 기본 이 내용이 계약해대권과 손해배상 지원권이에요 그런데 대행감액 지원권도 있었죠 이게 어디서 나오던가요 일부 타윈관리매매 하고 수량부족 일부멸실에서 나왔잖아요 일수대금이야 일수대금이라고 아셨죠 여기 말고는 안 나와 그래서 계약해대권 손해배상 지원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된다고요 도저히 그 물건의 하자 때문에 내가 쓸 수 없어 계약해대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됐죠 그런데 그 손해배상 청구할 때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대 그러면 참작해야 된다고 이게 뭐 뭔 말이냐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고 확대되는데 매수인의 잘못이 가공 더해졌대 우리 판례가 쓴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써놨는데 더해졌어 그러면 손해배상할 때 그만큼 빼는 게 맞겠죠 참작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매매에서는 완전 물급 정권이 인정돼 그런데 이 내용은 따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453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453페이지 580조 1항과 2항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항에서 목적물의 하자 동그라미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았거나 과실로 세모 말을 바꾸면 악이 또는 과실이죠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 밑에다 씁니다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이 말인 거죠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일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애는 책임을 묻지 못해 이 말인 거라고 됐죠 그리고 582조 그 사실을 안나로부터 6월 6월 동그라미 맨 끝에 582조 그 밑에다 제척기간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둘게요 제척기간은 권리는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물건은 더 짧아 반으로 잘라서 6개월이야 근데 전전은 제척기간이 없어 전부 타임 권리 매매 저당권 행사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좀 더 쉬워진다 근데 이거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강의노트 책에도 해가면 다 정리되어 있어 또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8예 1번에 보시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동그라미 매매 목적물의 하자 동그라미 매매 계약 성립시 동그라미 매매 계약 성립시를 기준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 이런 것들 법률적 장애가 있다 라고 하는데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다 근데 아까 우리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경매로 낙차를 받았는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이네 그걸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경매를 물을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기역번 가시면 3번에 기역 동그라미 3번에 기역번 두 번째 줄 헤드에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 1번 경매 세모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해 그 다음에 종류물의 하자 581조 1항과 2항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류매매가 뭐냐 그러면 요즘 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들 요즘 주문했잖아요 주문했는데 하자가 있네 그럼 어떡해요 반품하죠 반품하는 게 뭐예요 바꿔줘 이 말이잖아요 바꿔줘 리콜하는 거잖아요 또 마트에서 물건 샀는데 같은 종류에 있는 같은 종류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 골랐죠 이런 경우가 종류매매라고 근데 도저히 내가 집었는데 하자가 있네 그러면 계약 해제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바꿔줘 라고 할 수 있다 일단 581조 1항 두 번째 줄 특정된 특정된 동그라미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만약에 마트에 아니면 공장에 뭐 그 물건이 있는데 같은 물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물건을 만들면 하자율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자 있는 게 나하고 상관없죠 특정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특정됐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집었을 때 또는 우리 집에 배달이 됐는데 하자가 있을 때 이런 뜻이다 그런데 2항에서 도저히 안되겠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대신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하자 없는 물건 청구 동그라미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다가 완전 물급 청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문한 물건들 하자 있는 거 왔을 때 반품하는 건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완전 물급 청구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아셨죠 완전 물급 청구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신에 그렇게 하라고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척기간 6월 했었고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46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교환 편으로 갈 건데 이렇게 한번 봐보죠 먼저 갑과 을이 갑과 을이 갑이 을한테 x를 주는데 을이 반대급부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걸 증여라고 한다 공짜로 x를 주잖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를 해 그런데 그 반대급부가 돈이에요 돈으로 하면 매매다 매매는 반드시 돈을 줘야 돼 금자가 들어가면 돈이에요 전세 금 돈으로 줘야죠 매매 대금 그랬잖아요 돈으로 줘야 돼 그런데 다른 걸로 바꿔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교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x값과 y값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싸서 100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보냈어 100만원을 줘도 교환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교환이 된다 반대급부가 돈이냐 다른 재산권이냐만 차이가 있고 교환은 매매랑 똑같아 공부할 게 없어 됐죠 xy에서 이렇게 되는데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쌍물상 낙성분류시켜 똑같다니까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보충금에 대해서 준용을 해줘 똑같아 교환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는데 매매랑 똑같이 풀면 되니까 공부할 게 없죠 이렇게 두시고 조문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469페이지 596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전세모 재산권 동그라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597조 시작 매매 대금 동그라미 준용 동그라미 이런 걸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보충금을 지급할 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한다 그리고 맨 끝에 쌍무유상 낙성불려식 동그라미 교환계약은 쌍무유상 낙성불려식 계약이야 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차 편으로 가볼게요 472페이지 임대차는 뭐냐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빌려줘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반대급으로 세를 주는 거죠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한다 이게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이라고 해요 근데 임차권은 성질이 물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채권이다 이거 알아주시고 합니다 근데 임대차는 임대차에서 차임은 요소예요 보증금의 요소는 아니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아니 보증금 없는 걸 못 봤는데 뭘 못 봐요 진짜 많이 봤는데 음한 걸 보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공부하실 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우리 차임을 주는 것은 다 임대차예요 차임 주는 거 생각해 볼까요 호텔 여관 펜션 자동차 자전거 빌리는 거 다 뭐라고요 임대차라고 그럴 때 보증금을 주던가요 안 주던가요 안 주죠 근데 그런 게 많겠어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더 많겠어요 그런 게 훨씬 더 많지 그렇죠 그게 더 일반적인 거라고 그래서 차임이 요소지만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라고 차임이 얼른 느낌이 안 오는데 그냥 렌트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렌트비 렌트비인데 또 우리 운임 이건 많이 쓰이죠 운임 운임 운임이 뭐예요 물건 뭐 보내 택배 보낼 때 운임을 주는 거 아니에요 택배비 그게 운임이라고 이미 싹시여 싹 운반한 싹 운임 근데 차임은 뭐예요 차가 빌릴 차자거든요 빌린 싹 렌트비라고 됐죠 이렇게 두시고 갑은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 이런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 된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모두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지난주 우리 3교시 때 공부한 내용이다 됐죠 그리고 임대인이 소유자여야 될까요 소유자 아니라도 상관없을까요 임대인이 꼭 소유자여야 돼 소유자 아니라도 상관없겠어 아니라고 써놨죠 아니라도 된다고 왜 왜 되겠어 아니 타인권리 매매가 되는데 왜 타인권리 임대차는 안 되겠냐고 이론적으로 채권행위는 다 된다니까 주인 아니어도 된다니까 됐죠 된다 처분능력이나 권한 없는 자도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는 내가 빌려서 다시 또 전대차 임차인이 빌려서 한 번 더 굴리는 걸 전대차라고 하잖아요 될 수 있다고 주인 아니어도 되잖아요 빌려서 빌려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임차권의 대학력 그랬는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임차권이 있어 근데 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이라 그랬죠 중간에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어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이 아직 기간이 남았네 그랬을 때 새 주인한테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다 채울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여기다 채권이라고 일부러 크게 써놨네 채권은 뭐라고요 사람인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상대권이라고 그래서 대학력은 원칙 없다 그런 걸 유식하게 법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라고 한다 그 용어는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아 됐고 등기를 하면 대학력이 생겨 등기를 하면 됐죠 근데 등기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등기가 가능하겠네 근데 부동산 임대차에서 등기가 가능한데 그러면 동산 임대차에서는 주인 바뀌었을 때 아직 나 기간 남았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못하는 거지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등기를 하면 대학력이 생긴다고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하면 돼 근데 이건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인들이 협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어쨌거나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학력이 생겨 그러면 토지 임대차로서 그 지상거물을 등기한 때도 대학력이 생긴대 요거는 이따 조금 이따 보자고요 주택 임대차에서 따로 있는데 요건 따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472페이지 618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8조 시작 그래서 618조 보시면 임대차는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수익 동그라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상대방 임차인이 차임 동그라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차임 밑에다가 요소 동그라미 차임이 요소야 보증금 X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야 여기는 금자가 안 붙어있죠 차임은 꼭 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야 금자가 붙어있을 때만 돈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1번에 1번 낙성상무위상분류식 동그라미 그리고 8.1번에 가시면 처분능력이나 권한 없는 자도 동그라미 처분능력이나 권한 없는 자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대항력이 있는데요 621조 조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항까지 1항에 보시면 반대 약정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임의규정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반대하면 등기 못해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등기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등기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등기를 하면 2항 등기 동그라미 그때부터 동그라미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니까 제3자도 구속된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여기서 병이에요 그 말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622조 1항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건 잠깐 봐보세요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등기를 안 했는데 이게 X가 땅인데 땅을 빌려서 우리 Y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Y 건물 등기해야 을 거예요? 등기하지 않고도 을 거예요? 안고도 을 거죠 왜 안고도 을 거예요? 그렇죠 건물 짓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등기가 필요가 없다고 지은 사람 소유가 돼버려 그런데 이 보존 등기까지 했어 그러면 그건 소유권은 영향을 안 미쳐 그런데 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622조 1항 건물 소유로 목적하는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 동그라미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길 건데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건물 등기 동그라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보통 등기해달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건물 지으려고 땅을 빌렸으면 빨리 건물을 지어서 보존등기를 해버리면 된다 굳이 주인한테 등기하러 가자고 말할 필요가 없다 됐죠? 난리 물어도 빨리 지으라고요 그러면 된다 거기 제목에 되게 어려운 말을 써놨어 건물 등기는 차지권의 대항력 차지권이 뭐야 도대체 토지임차권을 차지권 이렇게 한 거다 차지권이 뭐라고요? 토지임차권 그런데 대부분 주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니은 번 봐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동그라미 주민등록과 인도 동그라미 디귿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동그라미 사업자등록과 인도 동그라미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 그런데 주민등록 사업자등록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임차인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해준다 자 존속기간 잠깐 봐보겠습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는데 약정이 있는 경우에 계약으로 증한기간이 된다 여기에 최장기간 제한 최단기간 제한이 없어 그런데 최장기간 제한이 옛날에 20년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내가 20년 이상 빌려주겠다는데 왜 나라가 막고 난리야? 그래서 위헌결정을 받은 거야 우리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없어졌어 최장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오직 전세권에서만 10년 제한이 있어 우리 지상권 지역권에서 영구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임대차도 없다고 최단기간 제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택 2년 상가 1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거기서 그런 거고 자동차를 2년간 빌려줄 거냐고요 한 시간만 빌려 탈 수도 있는 건데 펜션 2박 3일 1박 2일로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2년 1년씩 빌려줄 게 아니잖아요 최단기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됐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좀 내려놓으라고요 주택임대차 2년 상가임대차 1년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언제 됐었죠? 끝나는데 아무 말이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되버려 건물 전세권에서 공부했었죠 그런데 목시에 갱신되는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주택 2년 상가 1년하고 달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우리가 수업을 아직 안 받았어도 좀 알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지통고를 하는데 해지통고는 통고자를 붙이는 게 뭔가 말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 2개월 그리고 또 동산이 5일이 경과하면 소멸해 그런데 주택이랑 상가는 2년 1년으로 자동으로 돼버려요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이건 잠깐 내려놓으라고 자 이거를 잠깐 한번 보고할게요 475페이지 636조 조문을 끝에 5일까지 다 읽습니다 시작 475페이지 635조 635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제목에서 약정세모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 동그라미 해지통고 동그라미 당사자 그랬으니까 둘 다죠 임대인 임자인 둘 다 해지통고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통고자를 붙일 때는 말미를 주는 거라고 그 말미가 뭐냐 615동그라미 625 말고 615라고 615 보이나요 6월 1월 5일 그런데 1호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밑줄 긋고요 그 위에다가 부동산 이렇게 써봅니다 부동산일 때 임대인이 통고할 때는 6개월 임찬이 할 때는 1월 임대인 동그라미 6월 동그라미 임찬인 동그라미 1월 동그라미 동산동그라미 5일 동그라미 동산은 구별 없이 5일이라고 말미를 줘야 돼 그리고 639죠 묵시의 갱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조문 한번 읽어보자고 2항까지 시작 여기서 3항 아 7번째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시 동그라미 이게 목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 됐다 라고 한다 근데 당사자 동그라미 해지통구 동그라미 당사자는 해지통구 할 수 있어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항에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는 것이다 괄호 1번에 가시면 최단규 최장계 제한이 없다 제한세모 그런 거 없다고요 이렇게 해 두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비용상환청구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79페이지 비용상환청구건 일단 펴시고요 좀 그런 걱정이 들죠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그러나 잘 하고 계신 거다 아니 진짜예요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다 쫙 남아있는 건 없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돼 나중에 가면 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심지어 점수가 재수없게 나오기도 해 심지어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는 거다 중요한 거는 계약법을 지난주 3교시부터 이번 주 끝까지 다 복습을 한번 하자 그리고 시험 모의고사를 꼭 보자 이 말씀 드리려고 자 임대차의 효력이 있는데 제가 이 세 개를 주로 빅3라고 불러요 근데 임대차는 아무래도 임찬이 약자이다 보니까 임찬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요 임찬 중심으로 임찬이 갖는 권리 이게 중요한 거죠 임찬이 갖는 권리로 세 가지가 있는데 비용상환정권 부송분배정권 지상분배정권 이게 매년 매년 한 문제는 나오죠 이 셋 중에서 하나는 나온다 그리고 또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보실 때 이런 게 시험 전에 나오는데 봐보세요 지가 뭐예요 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임차인한테만 인정해 주시죠 토지상분배정권 그리고 건물에 뭘 붙인 거예요 건물임차인 이게 부송분배정권 뭐 차양샷이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비용은 그런 구별이 없어 모든 임찬이 긴장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 구별해서 받으시고요 그런데 한편 이제 여기에 있어요 부송물 지상물 에서 이 물자는 물건의 줄임말이에요 물건의 줄임말 그랬는데 얘들은 뭐냐 그러면 갈 때 떼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 독립성이 있어 떼 갖고 갈 수 있어 또 파 갖고 갈 수 있어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주인한테 사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송분배정권 지상분배정권이라고 됐죠 그런데 비용상환조정권은 그렇게 떼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독립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걸 구성구분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독립성과 구성구분을 어디서 공부한 것 같아요 앞에 우리 부합해서 공부했죠 독립성 구성구분이 되면 부합된 거야 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떼 갖고 갈 수 있는 거 독립성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봐보세요 화장실 타일이 너무 엉망이어서 주인한테 말 좀 했어 좀 깨끗하게 쓰게 좀 고쳐달라고 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사람 불러다가 공사를 한 거죠 내 돈 들여서 했어 그런데 그 타일을 나중에 떼 갖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떼 내면 쓰레기지 그런 건 구성부분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비용상환조정권이라고 떼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주인한테 사라고 하는 게 부송을 위해 조정권이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불량이 됐어 채무불량은 차임 이익이 연체가 있을 때 차임이 두 번 밀렸어 새가 두 번 밀렸어 그러면 주인이 내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임찬이 부송을 매수형구 지상물 매수형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매수형구라면 주인이 이럴 거야 세해도 밀린 주제 인상 쓰면 뭐라고요 세해도 밀린 주제에 무슨 매수형구야 네가 떼 갖고 가 네가 파 갖고 가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비용상환조정권 파일은 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파일 값은 줘야지 주인이 물론 퉁치겠죠 퉁치겠지만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쉬운 문제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스토리로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예를 들면 잠깐 쓰는 거예요 일시 사용하는데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로 펜션 빌리는 것도 임대차 맞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뭘 붙여 뭘 심고 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잠깐 동안 돈이 들어갈 수도 있죠 비용상환청구할 수는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우리가 잘 알아요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몇 개 몇 개 되더라 세 개 수공비 수공비 일 때만 생긴다고 했잖아요 수공비 수리비 공사비 비용상환청구권 개가 사람 물었을 때도 그렇죠 그때만 생기는 거야 비용상환청구권이니까 유치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치권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이때만이 유치권 얘기가 나오면 고마워 땡큐 형이 여기서 매너와 이렇게 풀면 된다 어떻게 풀려고요 형이 여기서 매너와 수공비가 아니잖아 아니라고 어디서만 나와 수공비에서만 나온다고 특히 임대차에선 비용상환청구권 여기서만 나와 다른 데서는 안 나와 여기는 동시행관계 이렇게 써놨네 이 동시행관계가 뭐예요 동시행관계 이리 봐보세요 지상홀 배시청구권 부송홀 배시청구권 이건 사실 앞에서 지상권 전세권에서 공부한 거야 그렇게 매수청구했더니 바로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죠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거 매매잖아요 매매는 어떻게 하면 돼 풍시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야 지금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을 안 줘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어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버티면서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유치권이야 물론 나중에 세하고 퉁치는 것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경우는 봐보세요 그 지상물 값 부속물 값을 임대인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인 입장에서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면 될 거 아니야 동시행관계로 처리하면 된다고 이건 몇 번에 있더라 44페이지 5번에 있다 5번에 아셨죠 책에도 44페이지 5번에 있다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니까 매매해선 동시행관계라고 됐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임대차에 관한 규정들은 임차인이 약자이다 보니까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인데 여기 좀 어렵게 써놨네 편면적 강행규정 이렇게 써놨네요 편면적 강행규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 편만 들어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가 되는 것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문제 안 삼아 임차인이 불리할 때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임대차에서는 근데 비용성환청금건만은 임의규정이야 포기약정이 가능하죠 자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임의규정 네 강행규정도 있어 어디가서 약자보호를 위한 때 약자보호가 어디서 문제된다고요 임대차에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임대차를 중심으로 보자면 임대차는 강행규정이야 그런데 임의규정도 있다고 됐죠 이렇게 봐주시는데 이것도 따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시면 된다 계약법에서 임대차 전까지는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죠 어떤 특약도 다 가능하죠 어떤 특약도 다 가능하다고 계약 자료니까 네 이렇게 알아주신다 자 비용상환총권 가치인데 비용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필요비와 유익비 두 가지가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공부했잖아요 비용에는 뭐가 있다고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다고 필요비는 유지선비 고장이 나서 고쳤어 필요비 유익비는 유익하게 만든 거니까 유익하게 되면 가치가 증대되잖아요 그거 개량공사를 했어 개량비 이렇게 된다 근데 필요비는 원래 어 고장이라면 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유지선놈을 임대니 부담한다고 근데 그거를 안해줘서 주인이 안 고쳐줘서 임찬이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전속 중에도 전액 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바로 그니까 고쳐놓고 고쳐놓고 뭐 하는 거야 문자 보내는 거죠 계좌번호 얼마 들어갔으니까 내놓으세요 영수증 찍어서 같이 보내줘 어 그런데 유익비는 이게 임대차 종료 시에 항상 똑같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그런데 임대니 선택에 의해서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 다 달아지고 없어 어 이 유익비 상환 청구할 게 없죠 그런데 유익비까지 한꺼번에 다 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럼 법원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위화할 수 있게 되는데 유예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비용 상환 청구는 뭐예요 유치권이잖아요 유치권인데 돈 두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허유를 해줬어 돈 두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때는 유치권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약정이 가능한데 원상복구 약정 자체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이런 게 가능해 그러면 이때 유치권이 될까 안 될까 유치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우리 유치권에서 공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있어 임대인이 목정호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한마디로 비워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지 6개월 지난 뒤에는 달라고 못해 이렇게 된다 자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인상 쓰지 말고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어렵다니까 인상을 왜 써 이거 다 그런 건데 그리고 아 그렇대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된다니까 점수는 그냥 나와 나중에 걱정하지 말고요 자 479페이지 626조 1항과 2항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비 동그라미 그 밑에 즉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필요비는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어 2항에 유익비 동그라미 임대차 종료시 동그라미 현존 동그라미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 필요비와 차이점이죠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 네 필요비는 즉시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허요 동그라미 유익비는 허요가 인정돼 그래서 이거 할 때 나중에 주의하십니다 뭐 다 우리 체계도에도 다 있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다 틀려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틀린다고 아셨죠 이건 유익비에서만 있는 거야 2항은 유익비에만 있는 거라고 이걸 잘 보시라고요 넘어가셔서 480페이지 유익비 동그라미 첫 번째 줄 객관적 가치 증가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줄 구성 부분 동그라미 구성 부분이 됐을 때 인정되는 문제다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첨권이라고 했잖아요 3번에 행사기간 목적물 반환 동그라미 6개월 동그라미 그리고 5번에 유치권 동그라미 니은번에 허여세모 허여가시면 유치권이 안되죠 나중에 주세요 그렇게 한 거니까 그때는 유치권 행사하면 안되죠 6번에 임의규정 동그라미 비용사원 조건이 임의규정이야 그래서 기역번에 두 번째 줄 포기특약 동그라미 포기특약도 유효죠 그런데 니은번에 두 번째 줄 원상복구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이건 포기특약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치권 세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정권 봐볼게요 부속물 매정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찬에게 인정되는데 부속물 일대에 인정된대 그런데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것인데 이건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돼 임찬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래 책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자인 동의를 받고 부속시켰거나 임자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인정하죠 그래서 임자차 종료 시에 인정되는데 채무불량을 이루어 해지가 되면 인정 안 된다고 새가 밀려서 쫓겨날 때 매수 청구라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 그런 건데 각색을 또 해버려 새도 밀린 주제에 뭘 잘했다고 비슷하네 뭘 잘했다고는 어디서 나오더라 불법은 인구에서 그랬어 네 잘했어요 잘했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 교재로 한번 보고 갈게요 481페이지 646조 조문이 있는데 이항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이랑 건물 동그라미 건물 임자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토지 그러면 틀리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임대인의 동이 동이동그라미 이항의 매수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건물을 빌려줬는데 거기다 뭘 붙인 거예요 차양 샤시 이런 거 붙인 거야 나사만 풀면 떼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독립성이 있는 건데 그걸 임자인 마음대로 붙여놓고 주인한테 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주인 동의를 받고 붙였어야 돼 그런데 원래 또 주인 건데 임자인이 사서 썼어 그게 동의매수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동의 이항의 매수동그라미 그래서 동의매수일 때만 인정돼 그리고 밑에 디귿번 건물의 구성 부분 구성 부분 세모 독립동그라미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 강행규정 동그라미 강행규정이야 그 다음에 4번에 니은번 일시 사용 임대차 세모 그 다음에 디귿번에 채무불량 세모 해지 세모 그리고 미은번에 임찬의 특수목적 세모 임찬의 특수목적 사건 판례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 상가 지하를 빌려서 그 상계탕집을 운영했대요 임차인이 그러다가 거기다 장사를 내니까 뭘 붙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상계탕집 운영하면서 붙였던 것들을 주인한테 사세요 라고 한 거야 주인한테는 그게 뭐일까요 쓰레기지 쓰레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서 또 치우려면 돈 들어가겠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시청구 못해 임찬의 특수목적을 위한 경우는 안 돼 이 말인 것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상물매시청구원 볼 건데요 이것도 우리 지상권에서 공부한 거예요 한번 봐보시면 갑임대인과 을임차인 사이에 토지임대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임대차가 존속기간 말로 소멸했는데 그 위에 지상물이 생생하게 그냥 있어 지상물이 현존해 그랬을 때 임차인에게 인정해주는 권리 맨 먼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파 갖고 가기 어려워 버리고 가자는 게 아까워 그러면 더 빌려주세요 라고 갱신청구를 할 수가 있다 먼저 뭘 한다고요 갱신청구 갱신청구를 하는데 주인이 거기에다가 승낙을 하면 뭐가 돼 갱신이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걸 원하지 않아 거절해버려 그러면 2차적으로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지상물매시청구원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때 먼저 갱신청구를 해 그런데 임대인이 승낙을 하면 갱신이 되겠지만 임대인이 거절해버려 그러면 2차적으로 지상물매시청구원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얘가 이름은 청구권 이렇게 됐지만 매시청구를 했더니 바로 시가로 매매가 형성돼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성시키는 권리니까 이 성질을 뭐라 그래 형성권이라고 부른다고 됐죠 그런데 이건 강행규정이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돼 안 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안 된다고 무효야 이런 뜻이다 토지임대차의 전속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소멸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통구를 하면 이때도 바로 매시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청구에 대해서 거절하면 2차적으로 시장으로 매시청구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해지통구하는 것 자체는 뭐가 돼 버려 바로 그거 자체가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매시청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채무비행으로 해지가 됐어 그러면 매시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외울 때가 됐는데 쇄도 밀린 주제라고 한다니까 무슨 매시청구야 네가 파갖고 와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런 뜻인데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논리를 물어보진 않아요 한 번만 가르쳐 드릴게요 지상무비행정권은 갱신청구를 했는데 거절했을 때 인정되는 권리라니까요 그런데 채무비행으로 해지됐어 갱신청구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이걸 전제로 이게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시험에서 그 논리를 안 물어봐 쇄도 밀린 주제로 다 해결이 된다 쇄도 밀린 주제에 무슨 매시청구야 그 말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건물 수목 등 지상물이 현존할 때 인정되겠지 거기다가 지상물 매시청구 행사의 당사자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토지 임차인 맞는데 건물 소유자여야 돼 지상물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지가 넘겨주고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제안을 준다 이렇게 보자고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인대 X 토지 임대차 가 있을 때 이렇게 끝나고 나갈 때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나중에 나중에 주인이 바뀌었어 이렇게 병으로 그랬을 때 을이 병한테 지상물 매시청구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냥 찍으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 없다 있다 얘가 채씨는 어디갔어 채씨 채씨인데 그러면 다시 빨리 입장을 정리하세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원칙 그렇지만 대학력 있는 임차인 는 뭐 할 수 있어 행사할 수 있다고 컨닝을 먼저 요거부터 요것도 읽어봐야지 안된다고 안되는데 뭐 하면 대학력이 있으면 요게 전제가 돼야지 됐죠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거야 원칙 누구한테 해야 돼 갑한테 해야 돼 임차권 수멸 당시 임대인에게 해야 돼 그런데 병한테는 못하는 거라고 하지만 대학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 요게 지상홀 외출권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버려 시가를 대금으로 해서 매매계약이 됐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우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채구액이나 채맥을 공제할 게 아니래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시가가 3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 그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는데 최고액이 2억이래 그러면 그 매매 대금이 3억이냐 2억을 뺀 1억이냐 이 말이에요 1억이에요 3억이에요 여기 얘기 있죠 시가를 대금으로 한다니까 얼마라고 3억이라고 3억이 돼야 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이 건물주인이잖아요 임차인이 돈 받을 때 뭐 해야 돼 그 저당권들이 말수해 줄 거 아니에요 3억 주는 게 맞지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고 가 그럼 실제로는 1억만 줄지라도 2억을 내가 안고 가는 거니까 결국 얼마 주는 거예요 3억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대금은 시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거 매매가 됐으니까 매매는 동시행 관계 맞잖아요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643조 종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3조 시작 여기서 토지임대차 동그라미 기간 만료 동그라미 토지임대차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했는데 현존 동그라미 건물수목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그 건물수목기타 지상시설을 지상물이라고 하는 거죠 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되죠 ㄴ 번에 바로 가셔서 편면적강행규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에 매주정권 행사 방법이 나와 있는데 ㄱ 번에 채무불리행세무 채무불량으로 해지됐을 때는 안 된다 그런데 ㄴ 번 1차적 동그라미 갱신청구 동그라미 거절 밑줄 2차적 동그라미 지상물 매주정권 동그라미 그런데 맨 마지막 줄 해지통구 동그라미 해지통구한 때는 바로 매주정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에 ㄷ 번 두 번째 줄 지상물 매주정권은 형성권으로 형성권 동그라미 형성권이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형성시키는 권리야 형성시키는 권리 그랬는데 봐보세요 우리 매매계약이 없었잖아요 매매계약이 없었는데 매주정권 했더니 매매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형성되어버리잖아요 그게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ㄹ 번에 지상물의 시가 하나 봐 있는데 첫 번째 줄 행사 당시 동그라미 시가 동그라미 행사 당시의 시가를 가지고 매매 대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뭘까요? 세를 주는 거지 뭐 아니 임차인이 왜 왜 세를 낳았어? 세받으려고 월세 받는 거 어 근데 그 차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차임이 요소 맞죠? 고정분 요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세가 몇 번 밀리면 주인이 내보낼 수 있느냐 두 번 밀리면 이익이 연체 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이 두 번을 말한다 그러니까 월세 같으면 두 달 만약에 연세로 줘 2년 밀리는 걸 말하는 거죠 분기별로 줘 두 분기 밀리는 걸 말한다고 근데 상가가면 삼기가 나와요 이건 다음 주에 참고로 2년 이익이 삼기 이렇게 돼요 지상권이 2년 연체됐을 때 임자인체에서는 이익이 상가가면 삼기 2년 이익이 삼기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두면 안 헷갈려요 2년 이익이 삼기가 있습니다 2년 이익이 삼기 이렇게 외웅된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어 차임증감청구권은 새가 시세에 안 맞아요 그러면 증감청구할 수 있는데 주인은 증액청구를 하겠죠 새 든 사람은 감액청구를 하겠죠 증감청구권은 두 사람 다 전제로 해서 한 얘기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형성권이어서 만약에 봐보세요 이때 청구를 했어요 청구해서 이만큼 올려달라 그랬더니 100만원 이렇게 불렀어 100만원 또 올려줘야 되겠다고 근데 100만원 말이 안 된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가야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어 판결 받으면 판결 내렸는데 70만원만 주면 되겠대 라고 했어 그래도 언제부터 청구시부터 이미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70만원에 대한 효과가 청구시부터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줬어야 되는데 올림값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연이자도 줘야 돼 지연이자 연체이자도 줘야 된다고 이게 6개월 후에 판결이 났어 그러면 70만원에 대한 6개월이자 또 5개월이자 4개월이자 3개월이자 2개월이자 1개월이자를 줘야 되는 거지 됐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두시고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486페이지 4번에 임찬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1번 차임지급 의무 동그라미 1번에 요소 동그라미 차임은 요소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차임증감증권 동그라미 그리고 628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근데 조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사실 지상권에서는 지료증감증권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증감증권 임대차에서는 차임증감증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구조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원래 들어갈 때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지금 시세에 안 맞아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올라갔으면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임찬의 입장에서는 다 떨어졌는데 그럴 때는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증감증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기억번에 이익이 동그라미 해지 동그라미 새가 두 번 밀리면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로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임차권 양도가 뭐냐 그러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 있어 X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권이 있는데 이거를 의리병한테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 됐죠 임차권을 양도해버리는 거 양수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임대인 동의를 받고 임대인 동의를 받고 양도하라고 그렇게 되면 원래 임차인은 빠져나가고 이 양수인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과 사이에 이렇게 있게 돼 이렇게 동일성을 주지하면서 임차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임차권 양도다 라는 거죠 넘겨져버려 아직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임대인 동의 받고 하라고 됐죠 전대도 잠깐 말씀드려보면 전대는 이런 거요 임대인 있고 의리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의리 임차인으로 그냥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X전대차 우리 빌려서 또 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대차 내가 사서 또 믿은 게 전매 전매하는 경우도 있죠 전매 전전세 그 앞에 전자가 다 굴을 전자야 한번 굴리는 거야 전대차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임대인 동의를 받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전차인이 돼서 이렇게 전대차 계약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봐보세요 이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 이렇게 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관계 그대로 남아있고 이 관계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관계는 법에서 나중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 주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시천대차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임대인 동의 바꿔라고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랬던가요 없다 그랬던가요 없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주인이 반대해도 처분할 수 있다고 됐죠 지상권 전세권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원래부터 내가 갑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요 나한테 하려면 취소한 동의 받고 하게 하는 게 낫겠잖아요 그래서 임대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다 그래서 양도 전달할 때 원칙 임차권에서는 안 돼 하려면 동의 바꿔야 돼 그런데 위반하면 뭐 할 수 있다 임대인이 나가 라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갑 임대인 을 임차인이 있는데 을하고 병이 부부가 아니에요 남편이 상가 건물을 빌려서 아내랑 같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그 임차권을 아내한테 양도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주인한테 말도 않고 그냥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를 했더니 주인이 을한테 나가 라고 한 거죠 나한테 말하고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했다는 거죠 말을 안 하고 했으니까 나가 라고 했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못 나가 이렇게 했겠죠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먹살 잡아야 돼 법원으로 가야 돼 항상 모든 문제는 법원으로 가라고 끝에 우리의 친구 법원이 있다 돈만 좀 우리의 친구 맞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 판사로 가 있다 돈만 내면 만나죠 평소에 약속 잡으려면 잘 안 잡혀 소송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로 가면 돼 그랬더니 판사님이 갑을 붙들고 한 얘기가 있어 뭐라고 했을까 에이참 사람이 말이야 그걸 그렇게 법대로 형신건지로 그렇게 한다고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에이참 사람이 이렇게 근데 판결문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 배신적 행위가 됐을 때만 해지할 수 있고 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해지 못해 부부간에 한 건 배신적 행위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에이참 사람이를 판결문에 쓸 수 없으니까 판사들이 용어를 하나 만들었다니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배신적 행위라고 해서 됐죠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바보자고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괜찮겠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갑이 의라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야 나중에 너 양도 전대할 때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 알아서 해 라고 했대 그러면 임찬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건 임의규정이라니까 그런 특약이 가능하다고 나쁜 것만 문제 삼아 임찬한테 나쁜 것만 하여간 임대차 편은 오직 누구 편만 들고 있어 임찬인 편만 여러분들이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싸울 때 누구 편만 들고 있어 작은애 편만 들고 있죠 그거랑 똑같아 작은애 작은애가 예뻐서 그런 거 약자라서 그런 거야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약자라서 그래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임찬에도 좋은 거니까 임의규정이라고 그런데 동의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어 건물의 소부문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동의가 필요 없대 요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방 한 칸 다른 사람과 세워하는 거야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건 주인한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다만 재개혁할 때 영향을 미쳐 아셨죠 중간에 내보낼 수는 없다고 그 말이라고 이해 됐죠 네 그 말이다 요걸 한번 봐볼게요 490페이지로 가셔서 629조 임대 내 동의 없는 양도 그래서 629조가 있는데 1항과 2항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1항에 보시면 동의 동그라미 양도 세모 전대 세모 동의 없이 양도 전대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원칙이 양도 전대 못한다 해요 네 뒤집으면 동의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런데 2항 위반 동그라미 해지 동그라미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이때 말미를 줘야 될까요 말미를 안 줘도 될까요 말미를 안 준다 이런 뜻이에요 당장 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당장 빼 이게 해지라고 말미를 줄 때는 해지 통고 아까 우리 기간 약정 없을 때 말미를 줄 때는 해지 통고라는 용어를 쓰다 쓴다고 아셨죠 이렇게 용어를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시느냐 그러면 보증금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495페이지 이거 한번 봐보시면 봐보세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적물 돌려주는 거죠 임대인이 할 일은 뭐예요 보증금 돌려주는 거지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뭐라고요 동시행관계라는 거죠 이게 몇 번에 있다고요 아까 44페이지 몇 번에 있냐고 표 무슨 5번이야 2번이야 있지 전임인데 전임 5번은 지상물배시험권 아니 근데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니까 그 표가 나오는 것만 제가 딱 만들어놨어 진짜 매년 나와 근데 올해는 좀 그래서 빨리 배우라고 쪼고 있는 중이에요 2번이다 전세권 1번 임대차 2번 거기 권리금은 X라고요 권리금은 X라고 됐어 그래서 동시행관계라고 동시행관계인데 봐보세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보증금을 안 줘 그러면 나도 못 줘 라고 할 수 있죠 동시행위향병권이기 위해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목적물을 점유하면 그건 불법 점유가 아니라고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인도 그 집에 그냥 사는 거야 그런 건 뭐가 아니라고 불법 점유가 아니라고 원래 끝났는데 안 나가면 돼야 안 돼요 나가야지 안 나가면 불법 점유지 근데 이런 경우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고 그니까 손해배상 할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런데 그걸 계속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당이득반은 해야지 차임상당 그런데 이게 이런 개념이다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까지 차임을 준다고 렌트비를 낸다고 매달 예를 들면 100만원씩 이렇게 줬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어 그러면 차임은 없어 이제 차임은 없고 그 이름이 뭐로 바뀐다 부당이득으로 바뀐다고 근데 액수는 똑같이 100만원씩이야 액수는 똑같이 100만원씩이라도 이름이 바뀐다고 부당이득으로 근데 그 전제가 뭐라고요 사용수익 했을 때 만약에 비워놨어 쇠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도 잘 계산해야 될게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안 내줬더니 문을 잠가놓고 안 돌려주네 근데 그 집이 살지는 않아 쓰지는 않아 그러면 쇠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틈칠 수 없다 잘 알고 하셔야 된다고 건물주들 주의하시고요 495페이지 보증금에서 2번 성립요건 세모 보증금은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그리고 넘어가셔서 판례에 보시는데 판례 1번 판례 1번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행의 항변권 동그라미 그러면 불법점유 세모 손해배상금 무세모 사용수익했어 사용수익 동그라미 부당이득 동그라미 사용수익을 하면 부당이득만은 해야 돼 안 하면 안 주는 거지 그 말이다 여기까지 계약법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사특별법 다른 분들은 민사특별법을 나중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사특별법이 매년 6문제씩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여러 번 들어야지 되니까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또 강의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잘 하고 계신 거다 재수없게 절대 붙는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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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